아아 내가 니네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어? 오늘 역전재판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어? 하지마 이 자식들 게임하려고 하는데 뭘 똥을 싸? 싸긴 채팅으로 똥이나 싸지마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재밌는 게임 제가 또 야심차게 또 준비했습니다 어 역전재판이라는 최신 게임인데요 이거 스포어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안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도 어이없음? 놀고 자빠졌네 연병 떨고 자빠졌네 후원 감사합니다 커피 쪽쪽 쳐 마시는 꼴 커피 쪽쪽 빨아먹는 꼬라지 하고는 어 좋은데 아 이거 화면 꽉 채워서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나? 알트 엔터 국룰이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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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 뚜렷해지지 옛날에는 이것만 봐도 몰랐거든 뿌연지도 몰랐어 근데 이걸 보고나서는 이제 뿌연걸 알아 싸가지없게 지각했는데 커피 사왔죠 이 싸가지없는 침착맨 이새끼 이거 어? 언제 한번 대갈통을 확 깨놔야되는데 이 싸가지없는 새끼 포함 감사합니다 아이씨 오케이 이거 어떻게 돌아간다 BS? 백스페이스 자 처음부터 역전 재판 123 나루오도 셀렉션 그만큼 인기 시리즈라는 거예요 모하메드 살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의 시리즈 역전 재판 1화 첫 번째 역전 항상 져야지만 역전할 수 있죠? 역전하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후원 감사합니다 스포 스포 하지마세요 스포금지 여기 써놔야겠다 스포금지 뚝 하아 하아 어 어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어 칙쇼 어째서 내가 이런 치경이 이런 일로 잡히긴 싫어 이런 일로는 말이야 누군가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 그놈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그놈이 한 짓으로 꾸미면 히히히히히 히히히 sah 히히히히 8월 3일 오전 9시 47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게임이 스포였어 누가 죽인지 긴장돼 으으으으으 긴장돼 자 이거 잠깐만 이거 목소리랑 이 소리 얼추 됩니까? 자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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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사모장 2회 4회 4회 7회 3회 부금이 좀 커 근데 이게 한 개야 이게 한 번 없어져 재기랄 후원 감사합니다. 으으 긴장되네. 나루오더군! 아! 아 소장님! 휴 간신히 늦지 않았군요. 기분이 어때요 첫 법정은? 이렇게 떨리는 건 초등학교 학급 재판 이후로 처음이군요. 어머나! 꽤나 오래된 일이군요. 어 그렇죠 뭐. 그런데 소장님 오늘 일은 죄송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귀여운 부하의 첫 무대인걸요. 그렇다고 쳐도 첫 법정에서 살인사건을 다루다니 정말 대단한 배짱이네요. 솔직히 감탄했어요. 당신에게도. 당신은 의뢰이 나게 되도요. 허허허허허. 아 예. 빛이 있거든요. 그 녀석에게는. 어머? 그 의뢰인 분에게요? 네. 실은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된 것도 어떤 의미로는 그 녀석 덕분이기도 해서 말이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군요. 저는 여색에게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끝장이야!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어? 저기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 나루오도군의 의뢰인 아니에요? 그 그렇군요. 죽을래! 죽어버릴 거라고! 죽고 싶어하네요. 누굴까? 아 친구인가 봐. 야하리. 야하리. 이름이 야하리예요. 아. 야하리. 유죄야. 날 유죄로 만들어줘. 사형이든 뭐든 확 선고받고 깔끔하게 죽게 해줘. 사람 야해. 어. 왜 그래. 뚜비. 뚜비 섹시. 끝이야. 역시나 내게 무리야. 그녀가 없는 인생 따윈 죽는 것이 낫다고. 누가 도대체 누가 그녀를 가르쳐줘. 나루오도. 아 아까 여자가 죽었잖아. 연인관계였나 봐. 아 부금소리 좀 키워줘. 조금. 알았어. 이 정도. 아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라. 못나네. 네 이름떡뿐이던만. 이게 지금 이렇게 그거가 됐죠. 뭐라고 그러죠? 막. 텀탱이 있었죠. 나루오도 뉴이치. 줄여서 나루호도. 3개월 전에 신참 변호사가 되어 오늘은 첫 법정에 서는 날이다. 그건 그렇고.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간단하다. 아파트 한 집에서 젊은 여성이 살해되었고. 체포된 자는 불운하게도 그녀와 사귀고 있었던 남자. 뚜비 섹시. 나와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다. 사건 뒤에는 역시나 야하리라 불려온 지 올해로 23년. 얘는 뭐가 있으면은 항상 얘가. 그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묶이나봐. 웬일인지 언제나 그 시끄러운 트러블에 말려드는 체질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쁜 건 이 녀석이 아니다. 단지 심각하게 운이 없을 뿐. 정말 좋은 녀석이란 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 이 녀석에게 큰 빚이 있다. 도와주겠어. 반드시! 운도 실력이야. 왜 운이 없었지? 네 잘못이야. 8월 3일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2법정. 웅성웅성. 웅성웅성. 꽝! 네, 안녕하세요. 재판관입니다. 지금부터 야하리 마사시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검찰 측 준비 완료됐습니다. 변호사 측도 준비 완료됐습니다. 에... 그게 다야. 나루오도군. 당신은 아마 오늘이 첫 법정이었지요. 아, 예. 긴장됩니다. 의뢰인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에게 달려있습니다. 변호사인 나루오도군이 그렇게 긴장하면 곤란하겠죠? 죄송합니다. 에... 그렇군요.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정말로 준비 완료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으아,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간단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우선 이 사건의 피곤의 이름을 말해보십시오. 자, 이 사건의 피고인 어... 그니까, 그... 지목당했어. 어? 지목당한 사람. 어... 야리군을 말하는 거겠죠? 으아... 맞아 맞아 옳지오라! 음... 후원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침착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어... 그럼 다음 질문이에요. 오늘 재판은 살인사건인데 피해자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자, 죽은 사람이죠. 피해자. 피해를 입은 사람. 음... 후원 감사합니다. 어, 어라. 누구였더라? 어, 어, 잊어버렸어. 이름이 뭐였더라? 나루호도군! 음... 어떻게... 어떻게 정말... 피해자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까빠한 것 뿐이에요. 아... 정말 머리가 아파졌어요. 사건에 대한 것은 법정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탭을 눌러볼까요? 자, 인물 파일. 찌로 마사시 미까 아, 죽었어요. 미까 따까비 미까 아, 한... 한 살 차이 연인이었네. 하... 22살에 죽어버렸어. 아우치 따케우미. 박력이 없고 여러모로 시원찮은 남자. 야... 이거 객관적으로 좀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잖아. 따케우미님한테. 증거품. 오케이.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자, 돌아갑니다. 불편한데요? 키가? 탭을 눌러서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체크해두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대답해보세요. 이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은? 자, 따까비 미까야 히타카 유까야 아, 헷갈리는데. 뭐였더라? 탭을 눌러서 자, 침착하게 이걸 눌러서 인물 파일을 봐서 아, 따까비 미까입니다. 따까비 미까 쉽죠? 쉬워요. 따까비 미까 자, 따까비 미까입니다. 에, 따까비 미까십니다. 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요시, 요시. 그럼 그녀는 어떻게 살해됐지요? 피해자의 사인은? 자, 사인은? 내가 봤어. 둔기로 맞았어.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거걸로 맞았어. 내가 봤어. 내가 목격자야. 둔기로 한방 퍽 하고 맞아서 맞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슬슬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루오도군도 이제 침착해진 것 같으니까 말이지요. 자, 그리고 보니까 아우치 검사! 무슨 일이시죠? 재판관님? 둔기로 맞았습니다. 그 둔기 말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이 생각하는 사람의 장식품입니다. 시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흐음! 증거품으로 수리하지요. 자, 수리하다. 고치다가 아니야. 픽스가 아니야. 받아들이다. 수리하다. 자, 전부 했어요. 나루오도군! 재판이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증거품이 제출될 거예요. 증거품 데이터는 이제부터 당신은 무기가 될 테니까 탭을 눌러서 법정 기록을 체크해서 궁지에 몰렸을 때 내려찍도록 하세요. 시끄러! 아우치 검사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후원 감사합니다. 우선 피고인 야하리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저기 소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지금은 의뢰인을 돕기 위한 정보를 잘 들으시오. 반격할 기회는 나중에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오야지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존버하라. 받아치는 거. 받아치는 거를 하는 거야. 야하리 녀석 쉽게 흥분하는 타입인데 어떡하지? 쓸데없는 말을 할지도. 자, 야하리 군. 당신은 최근에 피해자에게 차였다죠? 뭐라고 인마! 금세기 최고의 커플에게 무슨 당지도 않는 당지 요새 전화를 안 받고 만나려고 해도 거절당했을 뿐이야. 헛소리 말라고! 상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차였다고 하지요. 아 인신공격하기야? 어? 고자질쟁이야? 검사 이꼴 고자질쟁이. 판사에게 고자질하는 사람. 당신을 팽개치고 놀러 다니고 있었죠? 살해되기 전날도 해외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더군요. 뭐라고! 거짓말이야! 난 믿을 수 없다고! 재판장님. 피해자의 여권입니다. 자판 바스포드 사례되기 전날까지 그녀는 뉴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 30일에 뉴욕에서 귀국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날짜가 중요해요. 재판은 항상. 여기서 분명히 오류가 있을 거야. 수치가 항상 오류를 만들기 때문에 수치를 기억을 해야 돼. 7월 30일 날 뉴욕에서 입국. 사망 전날이군. 그럴 수가. 그녀는 모델이었지만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스폰서가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 용돈을 주는 아저씨들을 말하는 거죠. 돈을 받고 연애를 하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다. 그녀는 그들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피해자인 따까비 미까는 그런 인간이었어. 또 인신공격. 입만 열면 인신공격이야. 그런 인간이래.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지? 야으리군. 나루오더군. 이 질문에는 대답 못하게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야으리 녀석이란 불리한 말을 내뱉을지도. 어쩌지? 일단은 대답 못하게 해요. 왜냐? 경력이 빠삭한 내 사수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그게 맞는 거야. 자 못하게 하지마! 야으리군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모르는 건데 대답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루오더. 관계 없을 리가 없잖아. 나를 물러보다니. 나를 물러보지마! 죽을래. 확 죽어버릴 거라고. 천국에서 그 여자에게 따를 거야. 지옥이겠지. 그럼 재판을 계속하지요. 어쨌든 피고의 동기는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사건이 있었던 날. 당신은 그녀의 방에 갔었지요. 어? 그렇지요? 뭐가... 야! 그날 가면 어떡해! 지금이라도 시간을 돌려.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지금이라도 시간을 돌려서 그날 가지마. 이건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 왜냐하면 그날 뭐 했는지는 대답을 해야지 이야기가 계속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이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음 리얼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아 그러니까 저기 갔었죠. 웅성웅성 웅성웅성 자와자와 정숙해! 그래서요. 그래서! 야, 야하리군. 더 말해봐.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구요. 그녀는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못 만났어. 이쌤! 재판장님.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저희에겐 방금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군요. 어떤 증인입니까? 시체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체를 발견하기 직전에 살인현장에서 도망가는 비곤 야하리군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와자와 자와자와 광! 광! 정숙하시오! 정숙! 아우치 검사! 그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이건 뭐 초장부터 막장이잖아. 사건 당일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서 신문구독을 권유하고 있던 야마노 호시오 씨를 입증시켜 주십시오. 어? 저 사람이잖아! 내가 봤어! 저 사람이 죽였어! 야마노 씨 신문구독 권유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죠? 후원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럽지요. 예. 그럼 즉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식이 내 친구래요? 하... 저 자식이야! 저 자식! 저 자식이 범위라고! 내가 봤어! 후원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건 당일 목격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 그러니까 말이지요. 신문구독을 권유하러 다니던 중에 한 집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이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 그 집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여성이 죽어있었더라... 굽지요? 저는 혼리백산해가지고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안에 뭔가 이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어긋나게 되겠죠. 이 사람이 말한 거랑. 그쵸? 전 바로 경찰을 부르려고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 이게 뭐 휴대폰 있네요. 하지만 그녀의 집에 전화가 불통이라서. 어? 여기 불통이라서. 근데 여기에 지문이 찍혔어. 아, 일단 봐.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했을지. 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도망간 남자는 틀림없이 저기에 있는 비고였습니다. 흐어어어어!! 어째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던거야. 이렇게 명백하게 목격당했다면, 변호단이 소용없다고. 거기 없었던 거야. 근데 가짜로 만든 거야. 아니야. 거짓말을 해야될 이유가 있었어. 그런데, 현장에 있던 전화는 어째서 불통이었죠? yeah, 사건했던 시간에 건물은 정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전중이라고 해도 아마 전화는 쓸 수 있었을 텐데!!! 예 맞습니다 다만 기종에 따라서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야만호씨가 쓰려고 했던거 그런 타입의 무선전화기였습니다 재판장님 만일을 위해 정전기록을 제출합니다 띠딩 1시부터 6시까지 근데 2시에 봤어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신문 말입니까? 안보는데 자 나루오더군 이제 본격적인 승부에요 신문이라는건 어떻게 해야 방금 증언의 거짓을 파헤치는거죠 물론 에? 거짓말인가요? 저런 목격증언은 당연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의뢰인이 무죄이란거 믿지 않나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증거품이에요 증거품은 거짓말을 하잖아 증거품을 보라고 거기에 모순이 있을거라고 그러니까 법정기록과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된다고 그리고 모순이 있는 증거품을 찾았다면 그것을 조직인에게 제시하라고 탭으로 증언과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는 당황한듯이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집을 살짝 들여다봤었죠 어떤 여성이 죽어있더라 곱쇼 경찰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집에 전화가 불통이어서 일단 이걸 봐 7월 30일 정전 4시부터 5시 어? 2시에 어떻게 봐 후원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스포 하지 말라고 이거 시간을 말할때가 아닌데 증거했습죠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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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큐 잠깐 깐 오우 드실 들림없습니까 맞아요 그렇습죠 이상하리만큼 확신에 차있구만 오우 드실? 나로우더군 웬 이상하지 않아요? 이 증오가 모순되는 증거품을 제시해보세요 자 증거품 자 자 이거야 이거 이때는 살아있다고 자 증거품으로 제시한다 어떻게 제시해 아 멍청하면 제시도 못해 일단 돌아가 알았어요 제시 따까비 미카의 부검 기록이야 이 이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신체를 발견한 것이 두시 드림없습니까 맞아요 두시였습죠 분명히 분명히 라고 했어 그건 좀 이상하군요 이 해부 기록 델타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오후 4시 이후입니다 2시에 사체를 발견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어째서 어째서 두 시간이나 차이가 나는거죠 으악 그거는 그.. 그거 그거는 나를 믿어 해부 기록을 믿지마 그건 사소한 일입니다 잔수한 착오로써 아니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순서가 어긋나는 건 말이 안되지 사소한 것도 아니고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마노씨 어째서 사체를 발견한 시간을 두시라고 말했죠 아.. 그러니까 어째서일까요? 멋진 반론이에요 나루오더군 그런 식으로 모순을 지적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반드시 다음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 거짓말을 또 발견해가지고 저자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맞아맞아맞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증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정정된 증언 시작 2차 증언 증언 2차 대혁명 후원 감사합니다 옛날에 14시를 4시로 착각한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끄럽다 시계소리가 들려왔다는 거 싶지요 정각을 알리는 소리 말이죠 아마 TV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 근데 정각 알람치고는 2시간이나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피해자분이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깝이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2시라고 착각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뭐야? 흠! 그랬었군요 비디오로 알람을 들었다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나루오더군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알겠죠? 맡겨주세요 자 나 이게 이해가 안돼 정오의 2시? 이게 뭐야? 2시간 차이 나가지고 그랬다는 건가? 봐봐 시계소리가 들려왔어 정각을 알리는 소리 근데 왜 2시로 착각해? 그 소리를 들어서 2시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자 비디오 소리 때문에 뭐 헷갈렸다 증거품을 한번 봅니다 어? 정전! 정전이야! 이 자식 나쁜 자식 이건 진짜 빼도받도 못하는 거짓말이야 없는 사실을 봤다고 보는 거잖아 이건 착오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자 비디오가 나왔다는 건 착오잖아 그치? 제시 제시 잠깐만요! 애초에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었을 겁니다 이 기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 더워 씨 어쩔 거야 너 아악 TV든 비디오든 간에 볼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얘 진짜 어떡해? 수치사 수치사 수치사일 수 밖에 없을 거 정말 그렇군요 야만 없이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저도 모르니까 그냥 그니까 그러니까 아악 아맞이맞이맞이맞이 기억났습니다 환경을 봤어요 저한테 병이 있거든요 증언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당신이 아닌 인물이 수상하게 보이는군요 뭐랄까 수상적에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체를 본 쇼크로 아 됐습니다 잘 알겠어요 당신은 미친 사람입니다 다시 증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차 증언대혁명 3차 증언대혁명 아 역시 들은 게 아니었던 게 아니고 봤던 거였습니다 현장에는 닭상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닭상시계가 있으니까 범인이 때릴 적에 쓴 흉기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범인이 때리는 걸 어떻게 봤어 나오는 것만 봤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을 알았던 것 같고 시계를 모았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군요 음 그럼 변호인 신문을 알겠습니다 봤던 거였습니다 음 보슨된 부분을 찾아보죠 봤던 거 봤던 거 이거 봤던 거자 제시 제시 이거 어떻게 걔 어떻게 이거 봤다는 걸 어떻게 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 나오는 걸 봤잖아 사람을 하고 싶은데 없네 그 증거품과 지금 증언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관계없나요 아님 말고요 그래요 아 이게 생명이 깎이는구나 맘대로 막 하면 안 되는구나 참나 봤던 거였습니다 현장에는 닭상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추궁을 해야돼 그치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은 게 이걸 추궁해 큐 왠지 부잔스러운 착각이군요 어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만 그치만 갑자기 탁상시계가 기억나버렸었죠 탁상시계 어? 그것 때문에 시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 나 모르겠는데 뭐지? 탁상시계 추궁 탁상시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도 그건 처음 듣는군요 즉 범인이 때릴 적에 쓴 흉기말입니다 모르겠는데? 하... 다 일단 물어봐 추궁은 체력이 달지 않아 추궁은 체력이 달지 않아 추궁은 체력이 달지 않아 이처럼 장식품입니다 이것이 어딘가 어디가 시계란 말이에요 아 아니 이걸로 이 자식 태양빛을 비춰서 시간을 볼 수도 있어 뭐야 니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해 세상에 100%가 어딨어 장식물로도 시간을 알 수 있다고 뭐야 아까부터 잘난 것처럼 저 어린놈이 말이야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난 봤다고 그건 닭장 닭상시계야 재판장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일이죠 이 장식품은 증인 말대로 사실은 닭상시계입니다 하지만 시계로도 볼 수 있겠지요 목이 스위치 기능을 해서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아 그래서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거야 밖에서만 봤다고 했는데 시계로 보이지 않아서 장식품으로 제출한겁니다 이것만 빼박이네 이 안에 들어갔네 그랬군요 흉기는 사실 닭상시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증.. 증언은 틀리지 않았군요 이것은 분명히 시계니까요 증언에 이제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 증언이 있어 저 장식품이 시계라는 걸 알려면 실제로 만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이 시스템이 바로 말해버리는구만 나루어도 역시 넌 내 훌륭한 페르소나야 어째서 증인 시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들어가서 사례를 저질렀겠지 이 나쁜 자식 그리고 내 친구를 덤티기 씌웠겠지 그녀를 때렸을 때 충격으로 그 시계가 울린거야 당신은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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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하시오 재미있군요 계속해 주십시오 재미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게 재미있는게 아니고 그 상황이 재미있게 흘러간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예 야마노씨 분명히 당신은 꽤나 놀랐을 겁니다 추석기 꼬마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해자를 가격한 순간 장식품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으니까요 그 소리가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버린거죠 그래서 당신의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있삼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막 무슨 말입니까 그거 그런 말다는데 이야기를 지어내다니 말이 안되는지 됐는지는 증인의 얼굴을 봐주시지요 증인의 얼굴을 증거품으로 제출합니다 에..에.. 증인 어떻게 된겁니까 당신이 한 짓입니까 저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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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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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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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믄 해 본 것이라니까 그, 야야. 미친새끼. 시끄러워. 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짜잘짜잘한 일로 꼬치꼬치 허물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저놈이야. 난 봤다고, 사형이라고 그 남자에게 사형을 내려. 자와자와. 자와자와. 정숙하시오 제발 정숙해 재판장님 잠시만요 방금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나루오도군 예 증인이 들었다는 알람이 그 시계에서 난 소리라는 증거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야 그렇군요 야만호씨가 들었던 것은 이 닭상시계가 만든 소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웃집에 물어봅니다 시계 안에 건전지를 확인합니다 시계를 울려봅니다 시계를 울려보면 되잖아 닭상시계를 울려보면 됩니다 재판장님 그 시계를 잠시 제게 주십시오 자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삐 아마도 9시 25분일 것이다 어라 뭔가 이상하게 시계 날리는 시계군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멘트가 어쨌다는 거죠 아우치 검사 지금 시간이 몇시죠 11시 25분 앗 이 시계만 이 시계로 들었을 때만 착각할 수 있는 2시간 늦은 이거를 들어봤을 때 하자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2시간이 느리군요 이 닭상시계는 살인 현장에서 야마노씨가 들었던 시각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 어쩌습니까 또 발부할 수 있나요 야마노씨 허허허헣 나! 뭘 모르는구만! 무슨 소리지? 확실히 그 시계는 2시간 늦게 가는 모양이구만 근데 내 뇌가 이상한 거는 증명할 수 없겠지 내 뇌가 이상할 수도 있잖아 그 시계가 사건 당일에도 늦게 갔는지 어땠는지 그 증거가 없는 한 증명한 건 아니야 잉? 그런 걸 증명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젠장 거기가 다 이긴 재판이었는데 따로 오더군 내가 돕겠네 나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 아무래도 당신이 그걸 증명하는 건 힘들겠군요 자 퇴근 본능 그렇다면 야마노씨 말대로 그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이지만 말이지요 자 오늘은 공국수야 그럼 이것으로 야마노 호시노씨에 대한 친문을 종료합니다 일부러 증언해주러 와주셨다니 말이야 나를 덤탱이 씌우려고 하고 말이야 아 열받는다고 말이야 정말이지 변호사 변호사란 놈이 생사람 잡으려고 듣는데 열받아가지고 내가 사람이 좋아서 넘어가는 거야 미안 야하리 거의 다 이겼는데 나로선 더이상 방법이 없어 잠깐만요 야마노 호시오? 응? 치히로씨 나로 호덕은? 안돼요 안된다고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이제 무리에요 치히로씨 사건이 있었던 날 시계가 늦게 가고 있었는지를 이제와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그렇군요 그럼 아예 발상을 역전시켜보세요 역전 재판이니까요 그 시계가 사건 당일에도 2시간이나 늦어져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당초 저 시계가 왜 2시간이나 늦어졌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거에요 나로 호덕은? 그 시계가 어째서 2시간 늦어진 걸 알 수 있겠어요? 예! 모르지만 예라고 해 일단 왜냐하면 내가 봤거든 동영상으로 봤어 저 자식이 죽인 거 그거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품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그걸 제시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나 로더군 나 공국수 먹으러 가야돼 빨리말해 범인이 아니야 빨리말해 물론입니다 증거품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아! 할 수 있다면 해보시지 그럼 증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시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증거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자 아! 뉴욕에서 귀국해서 시간을 맞추느라 이거자 이거야 이거 자 막 귀국했던 참입니다 뉴욕가 여기에는 14시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후 4시일 때 뉴욕은 전날 오전 2시 쉽게 따지면 그 차이는 딱 2시간인 것입니다 피해자는 귀국 그 시간의 시차를 아직 수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계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맞죠? 하하하하하 따라서 당신이 들었던 시간에 2시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하하하하하 어떻습니까? 야마노 씨 말해보시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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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오는 예 그게 방금 긴급체포였습니다 좋습니다 나루오도군 솔직히 말에 놀랬습니다 이렇게 빨리 의뢰를 구해낸 데다가 전범까지 아 전범이래 진범까지 찾아낼 줄이야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제와서 형식에 불과하지만 피고인 야하리 마사시에게 반결을 내리겠습니다 무 죄 무죄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은 배정 브루클린 99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마노라는 자는 빈집터리 상습범이었던 것 같다 신문구독을 권유하면서 빈집을 노렸다고 한다 그날 야하리가 그녀의 방에 방문했을 때 피해자는 집을 비우고 있었다 그가 떠난 후 야마노는 작업을 하기 위해 집에 침입 집을 뒤지던 중 마침 피해자가 돌아온 것이다 놀란 야마노는 옆에 있던 장식품으로 그녀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됐죠 그리고 시계가 울렸겠죠 8월 3일 오후 2시 32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무사히 끝났다니 비터지지가 않아 나루오더군 해냈어요 축하합니다 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도 간만에 속이 시원했다고요 이렇게 기뻐하는 소장님은 처음 보는데 맞아 야하리 녀석도 기뻐하겠지 세일러비너스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억울함을 한명 제가 해소시켜줬습니다 죽어버릴거야 니 녀석이 왜 그런 얼굴하고 있어 나루워도 나 슬슬 죽어버릴거야 넌 무죄란 말이야 사건은 끝났어 멍청아 미카는 이제 돌아오지 않잖아 야하리 축하해요 약바리씨 약바리가 뭔데 약바리가 뭐야 약바리? 약바리래 뭐랄까 그게 고맙심도 평생 못 잊을거에요 어머 어이 널 구해준건 나라고 아 맞다 이거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어머 제게용? 저기 하지만 그거 증거품 아닌가요? 제가 그녀를 위해 만든 시계입니다 그녀꺼와 제꺼로 두개 만들었거든요 너무 불길한데? 어머 직접 만든거였어요 이게? 그렇군요 그럼 기념으로 잘 받겠어요 나 이렇게나 그녀를 사랑했는데 말이야 그녀에게 있어서 난 단지 장난감이었던거잖아 진짜로 슬프네잉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당신을 생각했을거에요 동전같은건 어머 그게 아닌걸요 그렇죠 나로 오더군 눈치가 없는 그에게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일본어로 야하리는 역시라는 겁니다 야하리는 문어체고 야빨이는 구어체입니다 역시 당근이지 당연하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설명충님 이거를 가지고 다녔다는거지 그쵸? 가지고 다녔어 이걸 계속 가지고 다녔잖아 시계는 어디든 있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다녔어 이걸 어떻게 제시하지? 여권을 제시하나? 자 이거야 이게 그 증거야 야하리 됐어 나로 오더 나 그녀를 이제 잊기로 했으니까 그럼 나 갈게 정말 고맙다 이 증거품이 아니었나 보군 어? 실패했어? 아니 왜냐면 증거품이 여권에 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 배드엔딩이에요? 이거 틀린 사람 처음 보? 이거 틀린 사람 처음 보? 처음 나 나로 오더군 증거품이란 이런거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게 되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피고가 유죄일까 무죄일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믿어주는 것 뿐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같죠 나로 오더군 강해지세요 더욱 자신이 믿는 것을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돼요 알았죠?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화끈하게 쏠까 하는데 야빠리씨의 무죄를 축하해야죠 어 맞아 야빠리씨 말인데 나로 오더군 그 덕분에 변호사가 되었단 말했죠 예예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만요 다음에 들려주세요 그 얘기 나 나 어느덧 피에 목말랐어 빨리 재판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사소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바로 다음 재판 하고 싶어 역시 친구가 최고야만 연발할 뿐 그 생각하는 사람 시계 말고는 의뢰비 줄 생각 없어 보이네 그리고 그 시계는 다시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겠다는 내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끝 자 오늘 아아 오늘 역전재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아 뭐야 더 있어? 투야 이거는? 이게 튜토리얼이라고요? 이게 튜토리얼이라고요? 어려운데? 튜토리얼이 왜 이렇게 어려워? 아 후원 감사합니다 2화 아 2화가 있어 이 안에 범인 알고 시작해더라 아 이제 안 알려줘요? 범인? 왜? 알려주면 안 돼? 자 다음에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거 후원 가자 네 아야사토입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 7원니? 웬일이야? 정말 얼마 만이야? 미안 최근에 좀 바빴거든 어때 잘 지내? 정말이지 귀여운 동생을 아주 내버려 두고 말이야 너무해 2가 진국입니다 2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 해야지 1까지만 해야지 드크드크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능지가 처참이시네요 여러분들 저 보면서 우월감 느끼시죠? 저 하나 희생해서 지금 몇 분 계셔요 12,000분? 우월감에 젖어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면 그걸로 전 만족입니다 괜찮아 잘 있어 이제 익숙해졌거든 혼자 사는 거 그렇구나 고마워 저기 실은 조금 부탁할 게 있어 아 알았다 또 증거품을 맡아달라는 거지? 김 백현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틀린 사람 처음 봄 후원 감사합니다 왜 처음 봐? 어? 방송 내 거를 처음 본 거지? 딴 거 방송을 안 봤지? 후원 감사합니다 역전 재판 존노 재밌네 왜 하시나요? 재밌는데? 더 해야 하지? 어 이거 노린 건가? 이번 사건 조금 일이 커진 거 같아 재판날까지 근처에 두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그래서 이번엔 탁상시계야 탁상시계를 왜 맡아? 전당품가? 생각하는 사람 모양인데 세상에 이게 말도 해 너 좋아하지? 이런 장난감 같은 거 뭐야 또 나를 어린애 취급하고 말이야 미안 아 근데 지금 이 시계에 말을 할 수 없었지 재미없게 시계 부품을 빼버렸거든 왜 뺐지? 서류가 들어있어 서류? 그게 증거품이야? 오늘 밤 9시쯤에 사무실에 와줄 수 있어? 다음 재판 준비를 아마 그때까지 계속 할 거 같아 언니 뭔가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라면이 좋겠는디? 야씨 라면에 들뜨다니 그치? 항상 자주 가던 그 가게에 가자고 김밥천국 후원 감사합니다 아싸 와짜비요 이따봐 9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삐익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 이것도 중요한 그거야 내가 봤을 때 뭐 사건이 벌어져 그쵸? 저 동생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찾아 이걸로 이 전화 내용으로 왜 녹음을 해놓지? 이제 우리 휴대폰 녹음 안되는 거 알죠? 맘대로 녹음 못하게 바뀌었잖아 국내법 그거 돼가지고 9월 5일 오후 8시 57분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7분이야 그럼 미스 치희로 내놓으시지 서류를 미안하지만 넘겨줄 수 없어요 여기에 나왔거든요 이미 빼돌렸다고 거짓말이 서툴구면 당연히 있잖아 거기에 서류를 집어삼킨 생각하는 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그걸 헤헤헤헤헤헤헤 통신하우 모르겠나? 난 말이야 정보를 모으는 게 직업이라고 흥신손 가봐 방심했군요 흥 그리고 조금 미안하지만 한 가지 당신 약속해야만 할 게 있거든 괴증흑은2님 2개월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터널 사일런스 영원한 침묵을 말이야 복수한거야 걔가? 아니네? 아 나 그 사람이 또 복수했다고 신문 그 빈집 털이 범위 용의 아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려 찍었어? 9월 5일 오후 9시 8분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8분 뒤에 마 이제 왔어 늦었구나 얘가 어? 아하 빨리 오지 동생 야 소고기 사준다고 했으면 더 빨리 왔을 텐데 니 잘못이야? 어 안 왔네 동생? 너무 늦어버렸다 이상하네 소장님 벌써 집에 가셨나? 동생이 놀러오니까 밥 먹으러 간다고 하더니 근데 57분까지 안 나갔네 그니까 그 그 누구죠? 그 소장님? 시간 시간 딱충이네 시간 딱충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 모임 장소 가는 사람 시간 딱충 좀 넉넉하게 한 10분 15분 미리 와야 되는데 시간 딱충이야 피? 딱허증 치루씨 가면은 의심받는데 조사 안하고 싶은데 하지만 조사합니다 피가 보였다는 건 심각한 일이야 피 냄새가 신경쓰여 시루씨 소장님이 무사한지 확인해야돼 피 냄새가 어디 나는데 어디야 어디야 아 이동한다를 해야된대 소장실로 가 여기가 아니었어 소장실 안으로 가 뒤집어졌어 막 개판돼있어 피냄새다 피냄새다 흐흐흐흐흐흐 언니이 어 아 얘가 동생인가봐 소 소 소장 띔 왜 굴을 가지고 다녀 어 얘 동 이 언니도 구 가지고 다녔거든 나 봤거든 이게 뭔가 있나봐 구가 그저 그저 기절한 소녀를 사무실 소파에 눕혀놓고 나는 소장님 곁으로 돌아왔다 후원 감사합니다 죽었어 아 살았어 살았어 아 다행이야 빨리 신고해야돼 내서에서 사라져갔다 후원 감사합니다 나루토에서 봤었죠 흠흠흠 조사해 아 이거 신고를 못하나 빨리 신고하고 싶은데 소장님 바라보는 것조차 괴롭지만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둔기로 머리를 맞았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즉스 흠 시체야? 죽었네? 야 이거 진짜 저주 받은 물건이야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이것도 살았다는 사람 첨부 아니 숨이 온기가 있었다고 했잖아 치히로시의 몸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뭐지? 아요 아요이 마요이 마요이 마요네즈라고 쓰려고 했던건가? 이런거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막 그래요 무여의 무여의라고 볼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거울 문자로 해서 하면 무여의 무여의 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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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오 어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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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런거 이런 트릭이 많이 나오는데 경찰에 알려야지 이 여자아이도 맘에 걸리는구만 체크했고 끈적하게 묻어있다 아 이거 진짜 재수없는 재수없는 물품이야 이거 이건 왜 쓰러졌을까? 근데 만약 여기서 체크를 안하면은 나중에 재판장에서 쓸게 없나? 그러면 돌이킬 수 없잖아 전기 스탠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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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단 수집해 다 수집해 명화 이거 여기만 열려있는거 수집해 빌딩이 뭐야 반도호텔이란 비즈니스호텔 체크 다 체크됐어 소장님 다 체크했고 소장님 그럼 티토리얼만 나오고 안나와? 아 노란색으로 변하는거만 된대 소장님 찾았고 다했지 파편했고 끝 슬라이드는 뭐야 아 미친 맞아 우진 경찰 알려야지 전화기 이상하구만 수화기 쪽 나사가 몇개 어 아 이거 지우려고 했나봐 아닌가? 뜯어갈라고 했나봐 여기에 저장이 되어있으니까 뭐 뭐야 비명소리가 아아아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 쪽을 보고 있었어 수화기를 제기랄 난 오해받겠잖아 어떡하지? 나를 보고 신고했어 나를 보고 신고했어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의 장부 가라 장부겠죠? 소장님이 예쁜 글씨로 숫자가 가득 적혀있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벌이는 꽤 괜찮은 모양이다 진짜 장부는 어딨냐 이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조금 의외인 점은 소장님이 기계에 약하다는 것이다 이 컴퓨터도 거의 전자우편 전용으로 쓰고 있다 이메일 보내는거 아주 오래된 모델을 거저 받아온거라고 한다 판레딩이 파일로 정리되어 있다 다 체크했죠? 아 나 빨리 법정에 쓰고 싶다고 마요이 뒷면은 영수증 백화점 영수증이었어 마요이 마요이가 뭐지? 더러운소 흐흐흐흐흐흐 은賜 아 저 무혀흐 같애 으흐흐흐흐흐흐 그쵸? 이게 아니면 왜냐면 이게 이거 해기 스물유곱 밖에 안되는데 자 나가자 후원 감사합니다 아..아까 그 여자애는..어디에.. 저기 소파에 눕혀놨는데..설마..도망쳐버렸나? 아 여깄어 으악! 저기 말이야..이름 가르쳐주지 않을래? 괜찮아 난 이 사무소 사람이야 어! 얘가 무효우야! 무효우라서 이름 바꾼거 아냐? 아야사톤 무효우 거기 써있는거랑 똑같애 영수증을 제시해보자 제시 제시 자 이거 니 이름 써있었어 피로 어떻게 생각해? 뒤쪽에 말이야 어? 내 이름..어째서 언니가..어째서.. 라면 먹으러 가야되서 그런건가? 그런거 있잖아 먹으러갈때 누구랑 뭐하기 메모 경찰차야 이쪽으로 오는거 같은데 아까 그 여자가 신고했거든 꼼짝마 경찰이다 그럼 내가 증인이고 제가 그거고 변호는 누가해? 이토노코 본인은 형사과의 이토노코 기리라는 자입니다 이토노코 기리 이토노코 기리 이상한 이름이군 이 빌딩 건너편에서 호텔 투숙객으로부터 살인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달려왔습니다 아아아아아아 그런가 아마 그 여자겠지 하여튼 당신들 여기서 움직이면 안됩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더이상 지켜줄 수가 없다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 마요이라는 문자에 혹시 집히는거 없습니까? 제 이름.. 뭐라굽쇼 자신의 피로 적은 메모입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범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거는 필체가 있기 때문에 저사람 필체면 빼박 아냐 이거는?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정답 채팅창에 미친 형사라 그래요 긴급체포됐어 나도 조사를 받았고 풀려난 것은 새벽역이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다 유치장이 면회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곧바로 마요이를 만나러 갔다 9월 6일 오전 9시 7분 유치장 면회실 마요이 완전히 범인 취급을 받나 보구만 아 그때 변호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 불쌍하게도 무척 지쳐있는 모양이다 저기 아저씨가 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건가요? 그건 사양이야 그래 농담이라고 해서 아 맡아줘야돼 얘 범인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의뢰인을 변호사는 무조건 믿어줘야돼 근데 내가 못 믿겠어 일본 법정의 99분은 누죄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일본 법정의 99분은 누죄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이기는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아 맞다 범인 봤어 핑크머리잖아 도와줘야돼 빨리 도와줘야된다고 억울함을 풀어줘야된다고 사양이야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에피소드는 건너뛰는건가? 으악 큰일났다 썰렁한 농담은 하는게 아니었어 어라? 아 나 순간 나 그거 다 까먹거든 진짜 마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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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요의 계속 얘 같다고 언젠가 무요의에 심취해가지고 그 전에 본 영상을 까먹었어 죽인거를 지금 왠지 해 하고 웃지 않았어? 아 안 웃었어요 아 티가 났나요? 미..미안해요 애써 기운 내라고 배려해주셨는데 저기 신경쓰지 말고 힘내세요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아버렸어요 어차피 저는 지옥에 갈거잖아요 그때 변호사님의 눈은 범인이다 라는 눈이었어요 맞아 범인이라고 생각 안하는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건 하지만 나는 그 봤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걸 그리고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은 이전에 언니하고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내 부하의 첫 무대였어 그랬구나 그래 어땠어 정말이지 여러 가지 음에서 엄청난 소동이었어 판타스틱 했다고 형편없는 부하인 모양이네 아니 그는 지니어스야 한마디로 공포의 특집남이라 해야할까 특집을 엄청 잘 잡아 경험뿐이야 지니어스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부탁해볼까 그건 말이야 마요이 지금은 아직 안돼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야돼 무죄가 되고 싶다면 말이야 뒤에 있는 사람 자꾸 시선이 가네 후원 감사합니다 미.. 미안해요 실례되는 얘기를 했어요 치이로씨를 그렇게 만든 녀석을 생각하면 편호사님 일단 얘기를 좀 해보죠 아 조사를요 CCTV 면밀하게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는 모양이야 이걸 증거 이 이야기를 증거물로 내밀 수가 있어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어 불어는 달라 됐어 이거 한번 이걸로 얘기를 한번 보자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그 영수증 기억나? 제 이름이 적혀있던 거 말인가요? 침작되는 건 전혀 없어요 저기 믿어주시는 건가요? 믿어야돼 나를 나를 최면을 걸어서라도 믿어야돼 이 사람은 나만 믿고 있어 의뢰인을 믿어야돼 어째서 믿죠?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데 왜 믿지?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의 감이지만 말이야 마요이가 못 참으면 참치.. 마요이 참치 마요이 참치 마요이 모의 참치 마요이 참치 마요이 참치 마요이 이거는 뭐 더이상 물어볼게 없을거 같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참치 마요이 참치 마요이 처음부터 궁금했던건데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이 옷이 왜 참치 마요이 참치 마요이 참치 마요이 남의 복장에 지적을 해 참치 마요이 수행자가 있는.. 어? 수행? 수행을 해? 수행자 아 내가 너무 오픈마인드였나? 전혀 이상하게 안보였는데? 하도 그.. 판타지게임만 해서 그런가? 오픈마인드인가? 열렸나봐 내가 마인드가 영매사래 영매사가 그.. 영혼 매매하는 사람인가? 영매사 영매사? 충분히 수상해 영매사가 뭐야 넌 수행중이구나 그 영매사 수행 말이야 네 맞아요 아야사투 집안은 매우 영력이 강한 집안 하.. 그 소장님이 어? 그걸로 했네 영력으로 영..영력 변호했네 영력으로 봐서 그.. 피고인이 뭔가 진짜 억울한지 가짜 억울한지 알아봤네 영력 변호 여성이 특히 영력이 강하대 아야사투 집안? 이러는건 치이로 시도 물론이죠 캐리어우먼이 될거야 라면 갑자기 하산했지만요 아 원래는 영매사였어 치이로 그 소장님이 언니의 영력은 정말인지 포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알려줬잖아 내가 막 헤맬 때 아니야 범인인 저 사람이 맞으니까 계속 추궁해봐 계속 이랬잖아 이미 알고 있어 누가 범인인지 오히려 판사를 했어야 돼 몰랐군 그 치이로씨가 왜 그러세요? 진짜 영매사인거지? 아직 수행중인거 알지만 치이로씨의 혼을 불러내면 되잖아 거래를 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누구에게 죽은건지 들어보자고 어? 미안해요 아무래도 수행중이다 보니까 그러나 엄청난 일은 아직 제겐 뭐 잔인한데? 죽은 사람을 죽은 언니를 자기의 힘으로 소환해서 예토전생 시켜가지고 언니가 억지로 부활해가지고 죽여줘라고 말하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라고 하는게 너무 잔인해 나루오두이 사이코패스 이 미친놈 사건 당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네 그러니까 그날 아침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재판에 증거품을 맡아줬으면 해서라고요 증거품을 왜 맡아? 생각하는 사람의 시계 어... 왜 그런게 증거품이지? 뭐라고 했더라 아 맞다 괜찮으시면 그때 언니가 한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들을 수 있어? 제 핸드폰에 그때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있구나 지우는 법을 몰라서요 역전 주술사 역전 주술 자 같이 들어봅시다 그 형사님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미안해요 아 그랬군 나중에 이또놓고 기리 형사를 만나면 물어볼게 자 언니와 대화한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들을 수 있나봐 법정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녹음이 돼있잖아 법률사무소에도 근데 뭐 나사가 빠져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부탁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이 메모 뛰어난 변호사분의 주소에요 옛날에 언니가 적어준거에요 난처할때는 이분에게 부탁하면 괜찮을거라고 그래서 괜찮다면 변호를 부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나 아니야? 살인자새끼가 믿어줬더니 고맙습니다 제겐 달리 부탁할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제겐 달리 부탁할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존속사례는 더 무겁다고 부모님은? 내일 10시부터에요 뭐라고? 내일? 만약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쩌려고 그때는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올거래요 그게 언제지? 오늘 4시까지 기다려준대요 면접시간이 끝날 때구만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돼 사건이 있었던 날의 일을 듣고 싶어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부탁할게 형 영혼을 매매하는 사람이야 영혼을 매개 해주는 사람이야 같은거 아냐? 매개를 해야지 매매를 할 수 있는거 아냐? 요새는 그 얘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서 영혼중개사 공인영혼중개사 맞죠? 그건 맞죠? 공인혼중개사 이번 재판에 증거품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어 그래서 사무소에 도착한 시간은 9시쯤이었어요 불이 다 꺼져있고 그리고 피냄새가 나가지고 헤엑 언니가 그래 이제 됐어 고마워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는거 아냐? 아 몰라아 씨 알게 뭐야 사실은 이동해 거기 여기 그 법률사무소가 가기전에 화장실 들렀다가 아 화장실 좀 후원 감사합니다 요새 매물이 없어 영혼 매물이 없어 후원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하지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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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튀김우동 먹고싶다 후원 감사합니다 이 외가 그 변호사 그 해달라는 거죠 아 당 떨어진다 이거 하니까 9월 6일 모으시각 호식하게 법률사무소 선생님은 외출중인 모양이다 그럼 그렇고 잘나가는 변호사가 되면 사무소도 대단해지는구나 다음에 또 와볼까 조사해 왔으면 다 조사해 나 흥신소 같아 정신 사나워질 정도로 현란한 유아야 마호가니로 된 고급 책장에 비싸보이는 책들이 질비하다 별로 읽은 듯한 흔적이 없어 마호가니로 된 호화로운 책상 마호가니야 마호가니 마호가니로 된 관엽신물이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비싸겠지 마호가니니까 마호가니로 된 손님용 테이블이다 고급스러운 흑단 케이스와 순금라이터인가 비쌀 것이다 마호가니 매니아인가 마호가니 돌아가 마홀 돌아가 저기 가족은 언니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릴 적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돌아가셨다는 건 아닌가? 우리 아야사토의 여자들은 대대로 영매사로서 살아왔어요 아야사토의 피는 강한 영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저희는 어떤 사건에 휘말려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는 파멸했던 거예요 파멸? 그리고 어머니는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언니는 변호사가 되겠어라고 말하고 산에서 내려갔어요 화산했다는 뜻이지요 그럼 지금은 혼자서 그래요 이미 익숙해졌지만 이 아야사토 이 뭐야 이거를 대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마요이가 이어받은 거죠 언니는 이제 도망가고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 집안의 대가 끊기잖아요 쭉 외톨이였던 건가요 그럼 네 어머니를 파멸시킨 남자란? 15년 전쯤에 이상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세상은 그 화재로 온통 떠들썩했나봐요 경찰은 어떤 수를 썼어라도 범인을 체포하고 싶었는데 아 특이 무동 땡겨 아씨 배고파 당 떨어져 경찰의 설득으로 어머니는 피해자의 혼을 불렀죠 해결되었어요 야 여기도 무당 이과가 있었어? 무당 수사 잠시 동안이라니 어머니의 증언으로 체포된 남자는 무죄였던 거예요 이 일은 모두 극비리에 진행됐어요 하지만 이걸 기사화한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쵸 대가 끊기죠 어머니는 사기꾼이라고 아니 무당으로 수사하는 게 어? 바른 수사법인데 이거를 어머니가 잘못됐다고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고나카 뭐? 그 남자 이름은 고나카예요 언니에게 들었어요 고나카 고나카 아야사토 아야사토로 가봅니다 고나카 고나우 고나카 관우의 후손일지도 관씨잖아 관씨 고나씨 여기는 출입금지입니다 당신은 야빨이란 사람이었습니까 나루호도야 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야빨이나 아무도 살인범 이름이었습니다 이 자식 무죠데 왜 이거를 살인범으로 기억을 해 후원 감사합니다 가을패가 맛있단다 그렇습니다 이토노코입니다 사람 이름을 멋대로 줄여부르면 안됩니다 이코 이토노코 키리 게이스 게임이다 한번만 더 본관을 이코 이토노코라고 부르면 히히 게임이 이렇게 부르는데 어으 이토노코 이것좀 빨량 부탁해 네 금방 가겠습니다 어흥 당신은 변호사인것 같습니다 음 말씀하십시오 마요이의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아 튀김 무동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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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를... 어? 아니, 내가... 수사관이 된 것 같아. 변호사 아니야, 나? 아... 마요이 니가 먼저 잘못한 거야. 니가 먼저 라면 먹는다는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배고픈 거야. 라면수사 들어갑니다. 마오가니로 만들어진 튀김오동. 구원 감사합니다. 자, 조사. 치이로씨가 좋아하던 관엽식물. 고통사람으로는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꼬르딜리네 스트라... 꼬르딜리네 스트라... 스트릿타입니다. 왜 이렇게 잘 알아? 치이로씨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오가니로는... 마오가니로 된 식물은 못 키우죠. 호텔. 호텔에서 사람이 발견했어요. 옛날 영화의 보스턴. 눈물을 흘린 영화. 법률관계 어려운 책. 이 책을 전부 다 읽었다고 한다. 치이로씨의 책상. 깨끗하게 정돈돼 있다. 이야기한다. 수원 감사합니다. 치이로씨 부검은 했나요? 뭐십니까? 알고 싶습니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줬으면 한다. 그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부검 보고서를 보여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보여줘도 돼? 오전 9시. 9시에 만나자고 한 게 아침이었어? 저녁 아니야? 등기로 1회에 맞아서 즉사. 치이로씨가 옹골참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아니면... 그 뭐야. 등기와의 유대감이 있었다며. 재판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죠? 경찰... 검찰청은 이번 사건은 담당 검사로 무려 밑주르기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밑주르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변호사라면 잘 알 것입니다. 뭔데? 그게 뭔데 이 씹덕아. 그렇습니다. 밑주르기 레이지. 아... 분노가 있어 이미. 이름의 분노야. 설마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몰라. 처음 듣는 이름이 돼요. 허잇! 이런 변호사는 처음 봅니다. 20세에 검사가 되고... 와 20세에 어떻게 검사가 돼? 어? 그럼 검사 준비를... 중학교 때부터 한 거야? 초유의 천재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럼 모르는 척 했을 뿐이야.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냉혹한 남자. 뒷거래나 증거 조작. 위증을 강요한다는 소문도 있다. 아... 이기려고 없던 사실도 만들어낸다는 사람. 밑주르기 레이지. 범죄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 뭔가 그게 있었겠죠? 그... 안 좋은 기억.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빨리 그와 만나게 될 줄이야. 제시는 못하네? 아 여기 있네. 밑주르기 레이지. 24살밖에 안 됐어. 20대 후반 같은데? 30대 초반부터. 수단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남자. 30살. 17살. 27살. 제시한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음... 적이야, 적? 사무적인 걸로 보여서 슬프구만. 어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천재 고졸검사. 아야사토 마요이의 핸드폰 말인데요. 아 본관이 맞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돌려주셨으면 합니다만. 엥? 수상합니다. 수상합니다. 안 돼! 정직하게 말하면 절대 돌려주지 않을 거야.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게 아시잖아요 형사님. 모르겠습니다. 그 전화에는 저와의 남친 번호라든가 달콤 쌉싸름한 비밀이 가득 담겨있다구요. 우리 경찰을 우습게 보면 곤란합니다. 미안하지만 저장된 번호는 이미 조사해보았습니다. 빠른 대출을 공유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역전 접함하면서 침착맨 방송 보려고 하는데 이걸 방송하면 제가 게임하면서 뇌가 꼬이잖아요. 이야... 제가 진짜 도와주는 거죠. 혼자 있으면 못 깨겠겠죠? 수상한 전화번호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어... 돌려받았어. 몰랐던 것 같아 경찰은. 아니라죠? 후원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검사 준비했네.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야... 국어시간에 도덕공부하고 도덕시간에 어? 수학공부하고 하면은 오히려 안 된다고. 근데 하지만 밑주르기는 국어시간에 검사 준비하고 도덕시간에 검사 준비하고 해가지고 증명했죠. 딴지충. 이제 됐습니까? 슬슬 가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 말해주겠습니다. 그 목격자를 만들어볼까? 그럼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아이 목격자. 그리고 보니 그 여자를 잊고 있었군. 몰랐는데 알려줬어. 소치쿠 우메이요. 소치쿠 우메이요. 본관은 그녀에 대한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겁니다. 소치쿠 우메이요로군. 이 여성은 이미 집에 돌려보냈겠죠? 경찰에 앞보면 안됩니다! 재판이 끝났다까지 돌려보지 않습니다. 저쪽 호텔에 있다는 거구만. 가봐야겠다. 아 나 무슨 수사관 같아. 원래 변호사가 이런 것도 합니까? 자 이걸 받았어요. 상세. 아 언니 웬일이야. 정말 얼마 만이야. 실은 맡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이번엔 뭐야? 시계는 말을 할 수 없어. 시계 말을 할 수 없어. 시계 말을 할 수 없어. 9시에 보자. 저녁 9시에 왔잖아. 사망 시간 잘못된 거 같은데? 위증을 하고 있어. 저 경찰은. 단관론파 해주세요. 어? 단간론파? 재밌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그거 엄청 긴거 아냐? 재밌어도 길면 안해 이동한다 호텔로 가 반도호텔 9월 6일 모시각 반도호텔 303호실 5월 6일 모시각 반도호텔 304호 어머나 어서와용 헐 당신 변호사님 맞죠?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말도 하면 안된다라고요 쓸데없는 말을 해줬군 왠지 영화같아요 오메요? 쬐끔 흥분되는거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화장하고 올테니 앙이라니 조사를요 어? 드라이버 이 서랍 드라이버가 끼어있는데? 뭔가 들어있지? 자 잠깐! 뭐하는거야 당신! 만지지 말라고! 아 어머 몰라용 남의 형을 멋대로 뒤지다니 오메요 믿을 수 없어용 순간 안색이 확 변했어 원래 말투가 아니야 이게 지어내는 말투였어 뭐지? 상당히 궁금하네 아 이렇게 사람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것도 마오가니로 된? 상당히 수상하죠 저거? 어? 나중에 몰래와가지고 조사해야지 흥신소처럼 흥신소처럼 정무랑 생물화였던가 흥신소처럼 뭐 여러가지 두 명이 마실 수 있는 잔 창문 여기서 볼 수 있죠 어? 누가 있는 것까진 식별할 수 없대 어? 누가 있는 것까진 식별할 수 없대 근데 저사람이 신고한거 아니야? 소원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그니까 아니 그니까 뭐 누가 있는지는 어렴풋이 보여도 무슨 뭐 사고가 난걸 어떻게 신고를 해? 심플한 디자인의 침대다 싸풀했나? 소원 임 몰라 몰라잉 좀 더 친근하게 부탁해요잉 무엇을 본거지? 가르쳐주지 않을래? 싫엉 듣고 싶은데일 재판에서 들어요 우메요 애들 우메요가 누구지? 아 이 사람이야 아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직업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 게 있을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말을 안해 무슨 직업인지도 말을 안해 테이블에 잔이 두 개 있는데 누가 한 개 묻고 있습니까? 명탐정인가요? 쓰레기통이라도 뒤져보시죠 뒤나케는 그런 사람? 싫어 싫어 말을 안해줘 그럼 이거 뭐 물어볼 걸 물어보자 제시하다로 이거 봤어요? 안 보인다고 했을 텐데 창문에는 알겠어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봤어요? 봤다고 하면 웃기겠다 좋은 정보를 주는 건데? 참나 됐어 됐어 씨 이건 하나 보고 가 넌 없지? 알았어 알았어 더러워서 너랑 얘기하네 에이 스발텐 야 내 이름 뭐였지? 어 마요이 야 마요이 이거 잘 안됐는데 어떡하지? 나 이거 휴대폰 갖고 왔어 자 핸드폰 받아왔어 마요이 마요이 이번에 미안한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이번엔 좀 오래 살다고 할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좀 해 흠 흠 언니 목소리 들려줄 수 있나요? 흠 흠 흠 흠 익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흠 고마워요 흠 왜 들었어? 흠 흠 흠 이거 어떻게 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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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제 돌아갈래 뭐 이야기 할 게 없잖아 호식하게 법률사무소 한 번 더 가 아직도 안 왔어? 내가 뭐 떠맡아야 하잖아 그러면 어? 왔어 호식하게 아 자넨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이 어 안 선생님 그 옷깃에 뺐지 메이야 자네도 변호사인가? 무슨 일인가? 최근에 한 가니까 이야기를 들어주겠네 왜 연락이 안 되었던 거야? 왜 그러는가? 이 호식하게 소라노스케가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지 않나 자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야사토마요이? 왜 그러지? 그래 무진장 바쁜하네 내일도 바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릴세 아무튼 무리야 그 것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네 어떻게 된 거지? 이야기가 다르잖아 다 조사했어 마호가니 후원 감사합니다 어째서 거절하는 거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의뢰인은 아야사토치히로시의 동생이에요 당신을 신뢰해서 그녀에게 그녀를 부탁한 겁니다 왜 자꾸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지? 협박을 받고 있나? 이길 수 있는 것만 하나? 무당수사를 의심하는 건가? 흠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용없네라고 했어 무슨 뜻입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유감이네 만 그래 제정신이 변호사라면 결코 받아주지 않을걸세 왜, 왜죠? 그건 말할 수가 없네 그, 그 누구지? 어? 스즈무라 스즈무라가 맡아서인가? 그 천재검사? 미쭈룩기, 미쭈룩기 시이로시와는 어떤 관계였죠? 그녀는 여기서 근무했었지 옛날에 말이있어 대단한 아이였네 순식간에 내 테크닉을 익혀서 나갔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소를 떠나갔네 해야만 한 일이 있었네 해야만 한 일은 뭐냐 몰라 나도 스즈무라 레이지 후원 감사합니다 오, 잘 아는군 내가 가장 아끼는 그림일세 아아 몇 억씩이나 하는 그림자는 난 절대로 팔 생각이 없네 자네한테도 말이지 임스키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팔아! 안사요! 제시를 합시다 아이씨, 썩을놨 돌아가 말이 안통해 유치장으로 가 아마도 너 안 맞는다고 하는거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난 믿으니까 음 음? 만났나요? 변호사 선생님? 어... 실태 그만두는 게 좋겠어 상태가 안 좋아보였어 삐쩍 말라서 말이야 거절 당했나요? 아, 얘는 무당이라서 다 아는구나 그럼 그 무당의 영능력으로 맞춰보지 범인도 그렇군요 버림받은 거군요 국선변호사 선생님이 올 시간 4시 시간이 다 되었어 어쩌지? 이 아이를 두고 이대로 돌아갈까? 돌아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 국선변호사가 맞는 편이 이 아이들 때 더 좋을거야 그게 더 행복한 일이야 그럼 가볼게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재판 결과를 신분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재판 결과를 신분으로 알게 되었다 유죄였다 이제 그녀와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번 다시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정말로 그거면 된 걸까? 치이로씨 가르쳐주세요 챕터 2 이런 식으로 되면 어쩔거야! 역시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돌아갈 수 없다고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결심했어 니가 뭐라고 하든 내가 변호를 맡겠어 범인은 따로 있어! 너도 알고 있지? 니 영능력이 말해주고 있잖아 범인은 따로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들어 7호를 그 누구지? 여자? 소장님? 그 여자 소장님을 스탠드로 써가지고 이제 더 강력해진 나루오드를 보여주겠습니다 나를 바보치고 그 묘한 목격자 수상하죠 그쵸? 잘 안보이는 창에서 목격을 해서 했다고 하는 그 목격자와 드라이버를 못찾게 하고 그리고 자꾸 의뢰를 거절해 뭔가 알고 있어 그만 감탄 이 아이에게는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어 내가 도와줘야 돼 내게도 그런 적 있었다 먼 옛날 얘기지만 어린 시절 나루오로 나 어째서 변호사가 된 걸까 그건 고독한 사람의 변이 되는 유일한 존재가 변호사이기 때문이야 마요이 난 니 편이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 변호사님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그런 연유로 잘 부탁할게 자 이제 한 팀이 됐어요 이게 확실히 옛날 게임이라서 그런지 템포가 늘어진다 그죠? 무죄라고 믿어도 좋은 거지? 네! 네! 전 변호사님을 믿어요 그러니 변호사님도 알았어요 먹고 또 먹고 투기무동 자 이렇게 된 이상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 그 방에 서랍 속 태도가 변한 것은 그 서랍을 조사했을 때였어 뭔가 있어 불법으로 침입한다 없을 때를 노린다 어서 오십시오 누.. 누구시죠?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에 호텔 보입니다 룸서비스를 드리러 올라온 참입니다 저기 우메호 씨는 예 손님께서는 지금 목욕 중이십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목욕 중인 걸 어떻게 알지? 이 자식도 공범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올 때마다 지독한 일이 벌어지는구만 아 맞아 그러고보니 에..뭐..뭐죠? 손님에게 전화가 왔던 것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식회사 코나컬처의 코나카님으로부터 합니다 코나카? 들었는데? 누구지? 뭐 코나우 하면서 했는데? 코나카 그 남자의 이름이에요 아아 맞아 맞아 그.. 그거 옛날에 엄마 응? 코나카가 그건가봐 핑크인가봐 그죠? 그 핑크 남자 코나카 우리 아닐까? 얼른 뒤져 안을 조사해보자 어? 이건? 도청기 잖아? 도청기 도청기 도저기 도저기야 뭐 생존 전문가 윤형민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호텔에 묻고 있다니 분명 무언가 계략이 있음 틀림없어 내일 법정에서 이걸 무기로 삼아 싸워주겠어 반드시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겠어 뽀이싱 아직 있나요? 자 나는 훔친 거 훔칠 거 다 훔쳤으니까 이제 가겠어 근데 이 법정에서 그거 어디서 나셨지 하면 훔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개판이구만 9월 7일 오전 9월 7일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1법정 자와자와 깡 에이 이제부터 아야사토바요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측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측 준비되었습니다 밑주르기 레이지 오늘은 어떠한 장원허점이라도 보여서는 안되겠구만 밑주르기 검사 사건 설명을 부탁합니다 피고인 아야사토바요이는 사건 당시 살인 현장에 있었다 검찰 측은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와 범행을 목격했다는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 피고인의 유죄는 한 점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싸가지 없는 새끼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 새끼 그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수사주의를 맡은 이토노코기리 형사 나와주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증인 이름과 직업은 예! 본관의 이름은 이토노코기리 게이스케이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살인사건 수사담당 형사입니다 이토노코기리 형사 먼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지 예! 그럼 평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체는 창가에 이쪽 위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둔귀로 마저스도에 출혈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장식품은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애라도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무게입니다 아 그럼 그 장식품을 용기로써 접수하겠습니다 장식품으로 취급하는구만 평면도 그럼 형사 예! 예! 예입니다 현장에다 아야사토마요이를 즉각 체포했다 그건 어째서지? 틀림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럼 이토노코 이토노코기리 형사 그 틀림없는 증거를 증언해 주십시오 이 자식이 범인 아니야? 왜냐면 갑자기 체포를 했잖아 공범 같은데 본관은 전화신고로 사건을 알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아야사토마요이와 변호인 나루오또 류이치 본관은 즉각 아야사토마요이를 체포했습니다 왜냐면 저의 똑똑한 두뇌에 의하면 나루호도는 이 게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리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신고자의 목격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고자는 아야사토마요이의 범행 순간을 보고 있었던 봐봐 창문이 잘못돼있어 그죠? 창문이 잘못돼있어 수원 감사합니다 음 범행 순간을 목격했다 그렇군요 그럼 나루호도씨 신문을 시작해 주십쇼 음..하지만 지금 증언에 모순 같은 부분이 있었나? 어? 피고속에 있는 마요일씨가 뭔가 던졌어 뭐지? 끝나고 떡볶이 먹자고? 언니는 증언에서 모순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일단 언포를 도와서 증인을 동요시키곤 했어요 그게 그거죠 폐황색 폐기죠 동요해서 말실수를 할 때가 있다고? 과연 호랑이 변호사의 동생이 없군 나도 해볼까? 아 아닙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막 공갈퍼 쏘는거야 그냥 어? 나는 아까 그.. 그 부분이 의심스럽거든? 목격 증언 이거 이거이거 추궁한다 어떻게 봤죠? 기다려주십쇼 으..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림없는 증거가 있어서 피곤을 체포했다고 어? 그런 말 했습니까? 본관이? 말했어요 말했습니다 핑크.. 수상한 핑크색 여자의 증언이 어떻게 틀림없는 증거입니까? 뭘 알굽쇼? 음영씨는 수상하지도 않고 핑크색도 아닙니다 아 저기 핑크색은 핑크색입니다만 결국 그러니까 나쁜 핑크색은 아닙니다 꽝! 듣기 싫어 이토놓고기리 형사 지금 재판을 길게 끌면 어쩌자는거야?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동요시킨다라는건 이런거구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언 순서를 착각했던 것 뿐입니다 이 증언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 다시 한번 증언해 주십시오 이번에 끝내 틀림없는 증거 그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두 눈으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시체 바로 옆에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마요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과학 분석 결과 이 피는 피해자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손가락에도 피가 묻어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죽기 전에 범인의 이름을 적어 남긴 것입니다 자와자와 시끄러워 어떻습니까? 이것이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뭐야 그러면은 핑크색이 어? 무조건 그 믿을 수 있는 증언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틀어 어째서 먼저 이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너 땜에 한 번 더 봤어 한 번에 끝내 체력이 부족해 공간은 용의자를 확보한 뒤에 이 두 눈으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마요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피.. 손.. 피해자의 손가락에도 피가 묻어있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을 적어 남긴 것입니다 좋아 모순을 들이대보도록 할까? 소원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확실히 아냐고 죽은 다음에 썼을 수도 있잖아 죽음을 합니다 무여으라고도 읽을 수 있을텐데 왜 굳이 마요이라고 읽었죠? 주류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자주 읽는 일입니다 무슨 바보 같은 말씀입니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여동생의 이름을 메모로 남기다니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해보시진 않았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이승! 거기까지요 증인이 어떻게 느꼈을지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피해자가 피고의 이름을 적어서 고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사려한 범인으로서 적어놨다는 거지 정, 정수 가십시오 그.. 그렇습니다 밑주르기 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순을 들여다 보도록 할까? 메모를 발견했어 뭘 제시할 수 있을까? 어? 이거를 제시해 어때? 얘기 듣고 간 거잖아 이렇게 증거물을 남기고 갈 리가 없잖아 아니 왜 굳이 간다고 기록을 남겨서 가냐 이거야 야 이거 시스템이 너무 후지다 시스템이 너무 후지다 마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나 한방에 직사했는데 어떻게 써 그쵸? 한방에 직사했는데 어떻게 쓰냐고 아 이게 아니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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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제시해야지 후원 감사합니다 어쩌지 어 1회 맞아서 직사했는데 어떻게 쓰냐고 어? 제시한다 피해자인 치희로씨가 그 메모를 남겨서 피고 아야사토 마요이를 고발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주장할 생각입니까? 본관을 의심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한방에 죽었는데 어떻게 씁니까 절대 메모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경찰측 자료입니다 둥계에 의한 일격으로 즉사 이미 사망한 상태인데 어떻게 정리하니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아요이가 아니 아니 마요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덤티기를 씌우려고 억지로 쓴거지요 어라? 어라시라니요? 자와자와자 지금 판사님 얼굴 굳어졌죠? 정석하시오 분명히 변호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사한 사람이 메시지를 남길 수는 없을 변호인 미안하지만 그 부검 기록은 언제 손에 넣은 건가 어? 언제나 음... 부검 기록은 그 사건 다음날이죠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이었는데요 그... 어째다는 겁니까? 그 자료는 낡았다는 거지 변호인 뭐... 뭐시라? 어제 내 명령으로 다시 조사했습니다 비해자는 둔기로 한 번 맞고 거의 죽사 상태였다 단 맞은 후 몇 분 동안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과가 오늘 아침 내게 전달되었습니다 즉 피해자는 마요이라고 적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마요이라고 적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억울함을... 어... 그... 피로 적으면서 혈서로 해소했을 것이다 뭐지 변호인 그 누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나? 밑줄을 끼는 사기꾼이야 당신은 비고를 유죄로 하기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째서 다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까? 왜 조사했어? 열받게 왜 치밀하냐 이말이야 변호인 자네가 뭐라고 말하든 이 기록은 정식자료다 재판장 이 기록을 접수해 주시길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자 1회에 맞아서 사망했지만 맞은 후에 몇 분 정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수정했습니다 어떠신지 피해자가 범인을 고발했다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군요 이런 큰일이구만 그런 다음 증인을 부르도록 하지 살인에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한 비극의 소년을 여기에 소녀 쇼치크 우메요씨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 여자 어디가 비극의 소녀라는 거야 증인 이름을 말하시오 오메요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구원 감사합니다 증인이 나온 것 뿐인데 그렇게 웅성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등장했을 때 그렇게 웅성거려 어 증인도 함부로 윙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 방금 걸로 법정한 남자들의 마음을 한방에 사로잡았어 사건이 일어났던 9월 5일 밤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그러니까 우메요는요 출장지 비즈니스토 호텔에 있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호텔에는요 그날 오후에 체크인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맞은편에 있는 호텔 말인가 그렇지요 거기서 당신이 본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 창문 창문 말하면 되겠다 그건 밤 9시쯤에 일이었어요 오메요 착박을 봤는데 그랬더니 긴 머리 여자가 습격당하고 있더라고요 습격한 사람은 물론 피고석에 있는 저 꼬마예요 여자는 공격을 피해 도망쳤어요 저 아이는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일격을 그 여자는 아 그리고 여자가 꼼짝도 안 하더군요 이상이에요 거기까지 여기 왜 한번 튕겨요 이렇게 열받게 어떠신지 재판장 그렇군요 의문의 여지는 없는 것 같군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빨리 끝내도록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 신문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지금 증언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분명 차는 아야사토치 1호의 제자였지 그녀의 방식이라면 잘 알고 있어 증언의 말꼬리를 잡아서 파고드는 비겁한 수법 뭐..뭐라고?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만둡니다 안녕 미츄르기는 오메요를 신문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 저 증인 어딘가에 약점이 있을 거야 이 가증스러운 오메요 추궁 추궁 제시해 추궁해 어째서 그 인물이 비고인임을 알았습니까? 그..그건 채영이 여자아이 같았고요 게다가 조그맨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소녀같은 채영을 하고 키가 작은 인물은 한명이었다 의심 알려지는 없다 이상해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증언은 이상합니다 어 어디 가요? 오메요씨 당신은..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 애당초 진짜로 비고인을 목격한 겁니까? 엥 변호인 변호인!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오메요 완전 충격이에요 잘 들어 보십시오 정말 아야사토 마요이를 목격했다면 채영보다 먼저 복장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옷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옷입니까? 어? 이 옷을 보고 옷을 바로 떠올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증인의 증언은 하지만 증인의 증언은 이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倍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그건... 하지만 사건 당일에도 그런 복장을 했었는지 어쩌는지는 저 복장이었습니다 한 벌밖에 없어요 단벌 신사죠 좀 전에 이토노코 형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메오씨 뭐야 그딴게 오메오는 확실히 봤어요 그냥 사소한 건 얘기해도 소용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증인 목격한 것은 똑바로 전부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메오 반성할게요 빠져나가 버렸구만 세세한 것까지 확실히 봤단 말이에요 그 여성필은 처음 공격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자 묘한 옷을 입은 여자애가 쫓아가서 들고 있었던 흉기로 내려쳤어요 흉기도 똑똑히 봤다고요 탁상시계? 생각한 사람 모양이었어요 탁상시계인지 어떻게 알아 이 자식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라니까 제발 한 번에 끝내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죠 이거 제시해 장식품 아무리 봐도 장식품 그죠 멀리서 보면 장식품이야 가까이서 뭔가 알았을 때 이 내부적인 세세한 걸 알았을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제시해 예슨 오메오씨 당신은 방금 엄청난 발언을 해버렸군요 놀래키는 거 없기에요 생각하는 사람을 당신은 탁상시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 것만으로 시계인지 알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저는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시계라고 한 사람 있었죠 그것은 범인이야 살인범이었습니다 그 시계를 보여줬을 때 시계라고 한 사람은 살인범이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살인범이야 맞아? 무메오씨 당신은 어떻게 이것이 시계인 줄 알았죠? 예슨 범인은 당신은 범행을 못 켜겠다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범인은 사소한 부분을 잡아 집어내서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예슨 이 방식은 제 무기입니다 꼬투리 잡는 거를 못하게 하면 나 안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땅 나루오도씨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이 질문이 기각되었더라면 승부는 끝나버렸을까 예예?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요? 어째서 흉기가 시계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대답하십시오 아 그래 우메오 그 시계가 울리는 걸 들었어요 당신은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에 간 적이 있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간 적이 있을 리가 없죠 호텔방에서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려? 사건 현장인 법률사무소와 반도호텔은 매우 가깝다 들려도 이상하지가 않다 얻었습니까 변호인 이것으로 납득이 갑니까? 안갑니까 음 납득이 안갑니다 몰아세워야 돼 폭풍처럼 한번 몰아세웠을 때 폭풍처럼 밀고 가야 돼 폭풍변호 갑니다 시계가 울릴 리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시계는 울릴 리가 없습니다 전지가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조사해보십시오 자 어때요 없죠? 어떻습니까? 그래요? 분명히 저 자식들이 다시 넣은겁니다 자 시계에서 부품이 빠져있다 따라서 소리가 들릴리도 없다 그러므로 이 증인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봐봐 하하하하하하 소원 감사합니다 꽤나 재미있는 추리였다 변호사군 밑주르기 시계 속에 비어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군 아무래도 단 찬에는 하나 잊은 모양이야 분명 시계 속은 비어있지 울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시계의 부품이 언제 제거된 것인가 증인이 소리를 들은 후에 빠졌다면 아무런 모순도 없지 부품형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메요 우메요씨가 시계 소리를 들은 후에 부품이 빠진 거일 수도 바로 그렇지 재판장 어떻습니까 변호인 그 부품이 언제 빠졌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증명할 방도는 있습니다 뭐 뭐 밑주르기 검사 잘 기억합니다 법정에서는 증거만이 통한다 라고 하셨죠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증거를 증거 증거를 보여주겠어 증 scripture xo protect 건배 진 crocodile 섞 구 전화 내용이 들어있어! 이 시계 말을 할 수 없어! 봐봐 여기...어떻게 내... 아 제시 이걸 봐주십시오! 꽤 귀여운 핸드폰이군요 이건 저기 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건 피고인의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정숙! 제발 정숙해! 귀청이 떨어지겠어! 이 도넛고 영상 깜빡한 것이 아닐까요? 쭈얼쭈얼쭈얼쭈얼쭈얼 쭈얼쭈얼 어쨌든 들어보십시오 그 생각하는 사람을 맡아두면 되겠군 그래...아 근데 지금 이 시계 말을 할 수 없어 어째서? 재미없게! 좀 전에 시계 부품을 빼버렸거든 9월 5일 오전 9시 27분 이렇게 낚은거죠 처음에 그 뭐야 건전지를 뺐다고 해가지고 방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건전지 다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딱 내부를 자기 눈으로 보게끔 해서 어 이정도면 부품이 빠졌는데 어? 그 부품? 그 없는 걸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들었지? 요거 이걸 딱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어서 트랩형 자기 입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증인이 호텔에 오기 전부터 시계 부품은 이미 없었다는 겁니다 오메오씨 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째서 흉기가 닭상 시계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 아.. 소리는 환청이었고 근데 원래 좀 통찰력이 있어요 한번 본 물건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요 아..아마..마..마..마..맞아요 그 시계 전에 본적 있어요 저기 어느 가게에 있었더라잉 우메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잉 전에 본적 있었어 이거는 커스텀인데 두개만 있는데 이 세상에 두개만 있는데 변호인 이걸로 문제는 없습니까?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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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제 친구가 직접 만든 것이니까요 이 세상에 두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살인범이 썼고 하나는 멀쩡한 걸 준 겁니다 그..그럴수가 당신이 경찰이면 받겠지 이번엔 어떤 변명을 할겁니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ne 아니 이제 변명 할거리가 다 떨어졌을까요 에 자세히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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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les cùng 그르시게 따윈 어찌 됐든 상관없잖아 조꼬맹이가 한 짓이야 어서 사행시켜버리라고 자자자 잠깐 진정하세요 여기는 법정입니다 증인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내가 무슨 짓을 쬐끔 흥분 했나봐요 증인 저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흉기가 시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냐아냐 내가 헛소리를 했어 신경쓰지마 그냥 넘어가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오메오씨는 어떻게 흉기가 시계만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만져봤다 정보를 듣고 있었다 왜냐하면 도청장치가 있으니까 만져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시계라는 정보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듣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그녀가 생각하는 사람이 시계임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양말벗기기 게임 자 훔쳐온건데 잘 봐주십시오 제가 어렵게 훔쳤습니다 아 그 그건 제가 우메오씨 방에서 찾았는 것입니다 자화자화 조용히 해 제발 소치쿠 우메오씨 당신은 피해자 아야사토이치로씨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지요 이승 이승 재판장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요 하지만 증인이 도청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마음에 걸립니다 변호인은 증인이 전화를 도청했다고 주장할 셈인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전화 도중에 흉기를 시계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걸 자네가 증명할 수 있겠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로 흉기를 시계라고 표현했다는 증거 여기에 있습니다 시계야 탁상시계야 제시합니다 제시 피고인의 핸드폰입니다 다시 한번 피고와 피해자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아 언니 무슨 일이야 정말 얼마만이야 사실은 맡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탁상시계야 생각하는 사람 모양인데 세상에 나 이게 말도 해 소치쿠우메어시 당신은 도청기를 사용해서 전화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시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RGW46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승 예승 재판장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증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양말이 다 벗겨졌는데 증인 증인 대답하시오 정말 당신이야 실망이야 증인 대답해 시끄러워 이래라 저래라 이 대머리야 모든 사람이 이 여자의 본모습을 봤어 그 장내리면 바로 지금이야 왜 도청을 했죠? 왜 했냐고요? 대답해 주십시오 왜 자꾸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사건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도청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매우 수상한 것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판사님 얼굴이 너무 그 뭐지 옛날에 그 뭐죠 빽 하면서 그 뭐지 이거 같아 어 그거 기억 안습 오나전 할 때 그거 어떻습니까 당신이 살인과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 표정은 뭘까요 할 수 있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한 거죠 유감입니다 당연히 증명할 수 있어요 썰렁한 남자는 요즘 세상에 바보 같으니라니 흥 사건이 일어났던 건 밤 9시쯤이었죠 오메요 그때 호텔 보이분에게 룸서비스를 받았다고요 룸서비스? 오메요 아이스커피를 주문했어요 알고 있죠 아이스커피? 빨리 마시지 않으면 얼음이 녹아서 그냥 커피가 돼버려요 아이스커피? 거짓말 같으면 호텔 보이분에게 물어보시지 그래요 즉 그녀는 현장에 가지 않았던 것이다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야 그렇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매우 유감스럽게도 증인이 아무래도 피해자의 전화를 도청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 건은 이 살인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범죄야 피고 아야사토 마요이의 살인을 목격한 것은 살인사실이야 오메요와 살인사건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서 승산이 없어 변호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해 남은 수단은 호텔 보이를 신분하는 수밖에 아니 나는 알고 있어 침착하게 생각하자 치이로를 죽인 거는 다른 핑크머리 남자인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호텔 보이를 신분해봤자 의미가 없어 우메요를 신분하는 게 맞아 하지만 더 이상 무엇을 물어본다는 거지? 쇼치크 우메요는 도청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건은 살인과 상관없는 일이야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없어 그럼 이 증인에 대한 신문은 종료하겠습니다 미추르기 검사 다음 증인 있습니까? 아니요 그녀가 마지막 증인입니다 뭐라고 이대로 가면 마요이는 틀림없이 유죄야 자 잠깐만요 역시 호텔 보이를 신분하겠습니다 그럴려고 했어요 마지막 비장의 무기였기 때문에 아껴놓은 거였습니다 헤헤헤헤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러나 만약 호텔 보이를 신분한 결과 쇼치크 우메오의 알리바이가 무너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정적으로 알사토마요이는 유죄가 됩니다 그래도 괜찮겠나? 미추르기 이쪽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렸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오카이! 좋습니다 그럼 호텔 보이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하...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죠 호텔 보이란 이미지에 지나칠 정도로 충실한 남자 그렇군 저를 갖고 왔어 예 근문도 중 초대를 받아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럼 T세트도 무거워 보이고 하니 어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반도호텔의 급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8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메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9시에 딱 맞추어 아이스커피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9시에 가져다 드린 거였습니다 아이스커피는 틀림없이 그 여성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끝입니다 그럼 변호인 신문을 아 네 알겠습니다 이 호텔 보이신문으로 우메오가 살인과 관계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요인은 끝이 아니라 띵띵 마호... 마호병이 없는데? 9시에 딱 맞추어 아이스커피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거죠 제시 제시 뭘 제시할 수 있지? 이건 아니야 이 대화 내게서 추궁을 해야되는데? 9시에 가져다 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여... 8시에 보고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추궁 9시에? 정확히 명박... 명확히 확실히 똑똑히 9시였습니다 오메오님께서 정말이지 몇 번이나 강조하셨으니까요 호텔 보이싱 부탁이에요 오메오 9시에 마시고 싶걸랑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정각에 맞추어서 방문을 노크했던 것입니다 아이스커피는 틀림없이 여성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9시 왜죠? 왜 이렇게 했죠? 급사장 맞아? 무엇이든 합니다 프론트에서는 체크인, 체크아웃을 관리하고 방청소에 배드메이킹 그리고 룸서비스도 가져다 드립니다 체크인도 제가 했습니다 편호인 빨리 끝내 틀림없이 전해줬어? 9시에 어떻게 전해주지 전화했는데 당당입니다 당당? 당연하다가 지당하다를 제 방식으로 어레인지 해봤습니다 그건 당당합니다 그 묘한 자식하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룸서비스를 가지고 갔을 때 말이죠 이 입맞춤을 저기 해주셨으니까요 어? 입맞춤? 키에스 말입니다 이쪽 뺨에 쪽하고 어어? 어째서 입맞춤을? 틀림없이 제가 그러니까 이상형이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당당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메오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려고 의도적으로 그런거야 안되겠어 이제 끝인가? 크크크크크 이제야 이해했나 보곤 이 호텔보이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자 슬슬 지루한 실물은 끝내기로 할까? 그렇군요 그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끝낼까? 물고 늘어져야돼! 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와서 무슨 소리 그런 소용없는 짓은 뭐 어떤가요 미추르기씨 따로도씨 딱 한번만 질문으로 허락합니다 마지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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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서비스에 대해서 다시한번 룸서비스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다시 말입니까? 정확히 9시에 300 사무실에 우메오님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룸서비스 내용은 아이스커피 가격은 2만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2만원이요? 우메오씨가 그걸 먹을 리가 없어요 위증입니다 2명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밖에서 받았구나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아 숨겨달라고 했었나보다 그거를 2명이 묵고 있었단 말입니까? 일단 이의를 제기해보겠다 아니요 그 이의는 기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으니까 그때 누구랑 있었지? 어째서 그것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여쭤보지 않았으니까요 수상해 그렇다해도 보통 이야기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저기 그 실은 검사님이 어? 누군가 묻지 않는 이상 그 얘기는 하지마라 이라고 하셔서 이 새끼가 이겼다 남성과 두 명이서 체크인을 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그리고 당신이 룸서비스를 가지고 갔을 때 당신은 그 남자를 보지 못했다 두 명이 체크인을 했는데 한 명이 없었어요 재판장 재판장님? 이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인으로 의심받을 강력한 인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온 남성이죠 밑줄기 검사 당신 아니야? 그 인물은 당신입니다 어딨어 없네 소치쿠 우메오 저 여자 우메오와 함께 있던 남자 9시에 알리바이가 있지만 그때 같이 있던 남자가 없어 에 알겠습니까? 이미 증명한대로 우메오는 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범행시간에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메오와 함께 있었던 남자라면 범인이 가능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시간에 호텔에 보이는 그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와서 어? 나보고 이제와서라고 했어 그 남자의 존재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어 맞네? 아 핑크머리 아니었어? 가발 쓴거야? 니놈같은 아마추어에게 이 밑줄기가 믿을 수 없어 여기까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검찰청은 그 남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소 아야사토바요이의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배정합니다 그만해 오늘은 머리 아파 9월 7일 오후 2시 2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대기실 변호사님 대단해요 진짜 멋졌어요 정말이지 정말이지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검사님도 멋졌는데 말이죠 눈에 흰자이를 보이며 입술을 부르르 떨던 그 표정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 못가 그런가요? 지금 언니가 죽었는데 억울함을 풀어야지 이 자식아 뭐하는거야! 우메이와 함께 있었던 남자 말이야 그러고보니 우메이씨 어떻게 됐어요? 바로 체포된거 같아 유치장에 가면 만날 수 있겠지 나중에 가보도록 할까? 아무튼 사건은 아직 해결된게 아니야 네! 난 그 남자를 조사해볼게 그 자가 온 일을? 아마 그럴거야 내일까지 반드시 찾아낼테니까 우메이와의 증언서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피해자는 공격을 피해 오른쪽으로 도망쳤지만 좋고 참은 범인에게 맞았다 이런게 무기로 쓸모가 있을까? 어쨌든 조사하러 나가보자 이렇게 계속 마요이를 유치장 안에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말이야 티리리리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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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 붙일 것 같아 어머어머 이렇게 누추 한 곳까지 일부러 만나러 와주셨네요 우메어민 완전 감동이에요 라고 말할 줄 알았냐, 이 멍청아 뭐 알았어?! 우메어민 비웃으로 온 거야! 아니.. 조금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미안하지만 이쪽은!! 들려주겠다! 빨랑 꺼져, 이 삐죽삐죽머리야 저기는 간수분까지 겁먹었잖아 그래 성 변호사 아저씨 우미우에게 묻고 싶은 게 뭐야 함께 호텔에 묵었던 남자 말인데 먼저 그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어디에 있지 가르쳐줘 실험 당신들은 왜 치루시를 도청했지 아잉 너무해요 도청이라니 누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썰렁해 저기 말이야 어째서 그렇게 비비꼬인 성격이 된거지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시끄러워 이 기생오라변이 증거를 제시해야 임니니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 우메이요의 대가리를 깨가지고 악귀를 쫓아내야 돼요 엑소시스트를 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애는 그 누구야 마요이 밖에 없다 제시 난 당신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협력할 리가 없잖아요 다음에 다시 와야되겠다 국화빵 자랑을 하라고? 국화빵 자랑을 하라고? 한국 포관빵 나 저야 어휘 뭐야 arus 이동해 반도호텔 한번 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백사무실 아 손님 오늘은 대단하셨습니다 아 예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덕분에 저희 호텔은 앞으로 대물이 될 거니까요 살인보험이 도청하기 위해 쓴 방이므로 이 방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화려하게 데뷔시킬 예정입니다 우미어씨가 살인범으로 결정된 게 아닌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도 살인범 접대한 호텔보이로 화려하게 데뷔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양 마시고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한테 그거네요 호의적으로 대해주네요 조사를 해요 여기 아직 드라이브가 끼어 있네 그럼 그대로 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살인범인 도청기를 감춘 공포의 서랍이라는 이름으로 이 호텔의 최고의 명물로서 데뷔할 예정이니까요 좋아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아 그 창문에는 망원경을 둘 예정입니다 3분 천원으로 살인현장을 엿보자라는 이름으로 농담이었습니다 살인범이 잤던 침대 살인범이 썼던 탁상 아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 손대지 마십시오 살인범의 마지막 건배라는 이름으로 호텔에게 화제를 일으킬 명소가 될 예정이라서요 저 새끼도 구속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메오씨 말입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지른다는 걸요 이제 와서 범인으로 넘긴 다음에 모든 거를 이제 호텔을 다 데뷔시키고 있어 그렇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담 킬러?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냄새를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사진이라도 있다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진을 보여주면 되는데 네 실은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호텔 반도호텔 이름인 말입니다만 서브 타이틀을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도호텔 사륙의 저택 같은 그런 이름을 말이죠 어떻습니까 사륙의 저택 역겹 도르도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동합니다 사진을 보여야죠 아야사토 법률사무소로 갑니다 띠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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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하니 오늘은 수사를 하지 않나보군 이토노코 형사도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을거라 생각할 수 없지만 뭐 그래도 일단 조사해 볼까 딘딘 띠디디디디디디디 바깥 낭시 씨는 너무나 좋아 치료씨가 마음에 들다는 관엽식물이야 이젠 내가 물을 줘야 되는 걸까 치료씨의 모습뿐이야 어 몇 건이 없어 기분 탓이겠지 돌아가 이제 일로 가 유치장으로 다시 가 여기 아니야 아 호식하게 법률사무소로 가야 돼 뭐야 선생님 오늘도 없는 건가 피하고 있지 어 그림이 없어졌어 어 날른 거야 이 그림을 너무 좋아했는데 없다는 건 날랐어 어 여기 있다 사진도 있다 어 큰 그림이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해바라기 그림이죠 비싼 거겠지 어 마호가니로 된 호화스러운 책상 얼굴이 비칠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 있다 이거 어떻게 못 꺼내나 아 여기 있다 할 수 있어 이건 오래된 사진이구만 두 장 포개져서 놓여져 있어 연필로 외모가 적혀 있어 DL 6호 사건 자료 1 DL 6호 사건 자료 2 어느 사진을 볼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분위기가 어 마요이의 엄마야 그쵸 단서가 될지도 몰라 빌려가자 빌려가다 가르치고 가져가다 훔쳐가다 또 있어 책상 위에 사진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과 바꿔가지고 갈까 바꿔 이걸 보여줘 난 죽인 걸 봤거든 동영상 자료에서 그래서 반도호텔 보이한테 보여줘 자 이 사진 봐주시겠어요? 이 사람입니다 형사님 저기 난 변호사인데요 그러시면 석파죠 저도 압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대사를 말했죠 주퍼리 모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퍼리 모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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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보신 우메오님과 함께 체크인을 했던 남자입니다 각서를 써도 좋습니다 그냥 써보고 싶은거야 써주세요 그럼 기왕인지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와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각서를 말했죠 이걸로 각서를 쓴 호텔보이로 데뷔를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이걸로 우메오도 더이상 오리발 못내밀겠지 자 각서를 받았죠 그래서 돌아가서 우메오한테 보여줍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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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또 왔어 고맙습니다 보아언이 여친도 없나보정 얼굴 또 양말도 뒤집어져야겠네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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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일단 보여줘 사실은 음 다소 모르는척 하겠지 오메오는 당신과 이야기할건 아무것도 억! 그건 이 사람이지? 뭐 뭐 뭐가요 아 아 아니 양 하하하하 그죠 왜 내가 바로 각서를 안 보여줬냐 열받게 할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여주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말했죠? 모른다고 말했는데 제시를 이거 한번 볼래? 뭐야 그건 당신과 함께 체크인했던 남자는 이 녀석이었으면 호텔 보인을 증언해주겠다고 하더군 살살 날래 잘 들어 이 각서가 있으면 경찰을 움직일 수도 있어 일을 크게 만들면 네 상사에게도 배를 끼치겠지 그저 난 이 사람과 얘기하고 싶을 뿐이야 가르쳐줬으면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에요 경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해보시지 그래요 도련님 실력으로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잉 미안하게 됐네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지 그랬어요 버려버렸어 이 남자를 알고 있었어 다 보여줄 거 보여줬죠? 아니면은 어 그걸로 가자 사진 바꿔가자 어흠 아 왔네 아 또 자넨가 꽤나 훌륭했었네 재판말일세 젊은 시적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네 떠오르는구만 그 시절이 청춘의 나날은 파란 레몬의 향기가 정말 미안하네 나도 썩을대로 썩어버린 모양일세 오늘 자네를 보니 난 이야기해 그림 어떻게 됐어 나 이게 제일 궁금해 거만하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그림 질려버려서 말이야 저기 팔아버렸다네 팔아? 왜 팔아? 소중한 거 아니었나요? 시끄럽구만 이제 그림 얘기나 하지 말게나 나라고 나라고 해서 주구주구 재판 뭐 뭐 그렇지 어젯밤에 신경이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었네 왜 그러신 거죠? 그야 자네 지로양의 진동생 일이니까 말이야 자네에겐 정말이지 감사할 따름이네 이 사람도 얽혀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자식 걱정했다면 왜 변호를 맞지 않은 거지? 역시 가르쳐주지 않으실 겁니까 미안하네 조금씩 생각할 시간을 주게나 말할까 말까 일단 제시해 이거 뭐죠? 죄송합니다 이 사진말인데요 어? 잠시 빌려갔습니다 돌려주게 고식하게 선생님 이 남자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우메오와 같은 방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알고 계신 거죠? 으음 좋네 가르쳐주지 단 내가 알려준 정보라는 건 누설하지 말아주게 그자는 코나카 마사루 정보처리 회사 코나컬처의 사장일세 코나카 마사루라 정보처리 회사 탐정일 같은 건가요? 그자는 타인의 정보로 장사를 하는 프로일세 이 나라에서 가장 극악한 남자지 혹시 만날 생각이라면 작점이 잡히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하나 정보로 장사를 하는 프로라 일단 코나컬처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으음 코나카 마사루란 말이지 드디어 그 남자에 대한 단서를 잡았어 우미에오의 범행이 무리인 이상 이제야말로 범인일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미안하네만 혼자 있길 주게나 생각할 것이 있다네 오케이 가자 코나컬처로 갑니다 9월 7일 모시각 코나컬처 사장실 코나컬처 들고 있어 어! 여깄어 그림이 여깄어 왓츠워네임 마트 이름이 뭐냐고 이름 자네의 유어네임을 물어본거지 왓츠워네임마 네임마가 뭐야 미스터 나루호도로군 나루호도 혹시 자세히 잉글리시는 노 쌩큐인가 내는 코나카 마사루 여기 사장 아니 프레지던트다 좀 더 아메리카에 오래 살았더니 말이야 서툴러지더라고 올리말 하하 바이더웨이 그런데 아무래도 자넨 분내기 변호사 같군 그렇지 않으면 이 네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지 뭐 좋아 그래서 변호사 따위가 이 넷에 무슨 용무지 조사를 일단 코나컬처 코나컬처 코나컬처에 코나카가 들고있어 트로피가 진열되어있다 심사위원 아차상 최우수 참가상 심사위원 아차상 심사위원 노력상 특별노력상 특별노력상 심사위원이란 특별같은 단어가 눈에 띄는군 대단해 내 마이바디 육체집 어때 발군의 고속섬이라 생각하지 않나 코나 코나카가 두 명이 모여있어 20층짜리 빌딩의 최정상 사장스러운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너무 이상하지 왜 갖고 왔을까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오조품인가 내는 말이야 진품밖에 흥미가 없어 이건 50억원 넘어가는 베리굿한 물건이지 빼앗겼어 오케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메호 씨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죠 예스 비서일을 하고 있지 하지만 설마 그런 짓을 할 줄이야 그런 짓 싫어하면 도청 말입니까 예스 아이 두 물론 그렇지 틀림없이 이 회사는 정보를 모으는 일이 모으는 것이 일이야 하지만 도청이 뭐야 그런 비열한 짓은 네버 결코 하지 않는다네 우메호 씨는 이미 버림받은 것 같고 이걸 우메호한테 말해줘야 돼 그치? 사건 당일 밤에 호텔에서 우메호 씨와 함께 있었나요? 글쎄 사소한 것은 금세 까먹는 재질이란 말이야 좋아하는 말은 돈 마인드라 돈 마인드일세 호텔 보호가 당신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애니웨이 아무튼 자네에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네 정 듣고 싶다면 네를 증인석에 세워야 할 거야 뭐 자네 따위기 쪄끔 어려운 얘기지만 말이야 이 남자를 왜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거지? 휴치쿠 우메호와 똑같은 것을 보았을 텐데 휴치쿠 경찰 재판소 그런 건 말이야 장난감이야 내겐 말이지 코나컬처는 어떤 회사입니까? 다양한 정보를 팔거나 사는 그런 미래를 앞서나가는 회사지 근 10년 동안 이렇게 거대한 빅 오피스로 기원했다네 그리고 코나컬처라는 이름은 코나카와 컬처를 합쳐서 만든 거지 눈치채고 있었나? 내 마이 아이디어일세 저축비에 걸려있는 커다란 그림이 말입니다만 본적이 있습니다 실은 저 그림을 본적이 있습니다 호! 그것도 바로 어제 봤습니다 뭐 순마루 하고 싶은 거지 간단한 겁니다 어째서 당신이 저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스터 나루요 호도였던가? 자네는 자기 입장을 잘 모르는 모양이구만 자네는 대체 뭐하는 녀석인가? 이걸 내가 왜 대답해줘야 돼? 시덥자는 변호사지 하찮은 존자라고 넌 그 호식하게 변호사처럼 말이야 갑자기 때려 때렸어 이걸로 너클로 어때 폭행죄로 내를 기소해볼 건가? 그치만 말이야 유죄가 되는 건 웬일인지 자네가 될 걸세 뭐 뭐라고? 잘 들어 폴리스나 검찰은 내 꼭두각시야 뭔가 거대한 권력이 있어 자네 따위에겐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 자넨 호식하게 듣고 여기 온 거지? 가서 물어봐 호식하게 호식하게한테 말 안하기로 해놓고 왔어 그 하라범에게 똑똑히 배우라고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게 살 수 있는지를 꺼지란 뜻이야 더는 할 말 없어 호식하게한테 갑시다 미안해요 다 말해버렸어요 미친 새끼 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어흠 왓 뭐 뭐야 저 자넨가? 왜 그러시죠? 인생의 황홍기 같은 얼굴라고 하고 계시군요 난 아직 치매가 아닐세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네 자꾸 말을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 같아 그지? 호나 컬처에 다녀왔습니다 후..후 그랬나? 실은 아까부터 신경쓰는게 있습니다 어제는 저쪽 벽에 커다란 그림이 걸려있었죠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림 말입니다 근데 봤습니다 오늘 코나 컬처의 사장실에서 눈치를 챘군 뭐 그렇게 큰 그림이니까 당연히 알아보겠지 당신과 코나카 사이에는 무언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라고? 협박하는 자와 협박당하는 자 뭔가 약점을 잡혀있는게 아닌가요? 띵 그 그림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알겠네 마침 딱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모든걸 이야기하고 슬슬 짐을 내려놓아야겠어 자네가 치희로양의 부하인 것도 뭔가 운명적인 거겠지 코나카 마사루는 사람을 협박하여 먹고사는 인간일세 코나 컬처는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위안 조사회사야 그리고 나는 15년동안 쭉 그 자에게 돈을 내고 있었다네 15년동안 바로 잡았어 DL 6호 사건 때문이란 그 사진 뒷면에 적혀있는 사건의 이름 내가 마유양의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은건 찬아가 생각한대로 코나카이 협박당했기 때문이었어요 자네한테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코나카를 체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네 어째서 그렇다는 거죠? 다 얽혀있어 사법부 인사들에 약점을 치고 자유롭게 조종하고 있다네 대머리 할아버지의 약점도? 모두 본인에게 흠집이 나는 걸 두려워하는 게야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말게 그게 늙어간다는 것이니까 DL 6호 사건이 뭐죠? 경찰의 사건 분류번호일세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나는 어떤 영매사에 의뢰를 받았지 영매사? 아야사토 마이코! 아야사토 지로양의 어머니지 그녀는 경찰에 의뢰로 어떤 살인사건 피해자의 영매를 그리고 실패한 걸세 그 때문에 그녀는 경찰에게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지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그 당시에 변호사로 일했는데 결국 그 살인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네 그것이 DL 6호 사건이라 혁박당한 이유는 뭐죠? DL 6호 사건은 당시 1급 비밀이었다네 당연한 이야기야 경찰이 영매에 의지하다니 무당이과! 무당이과가 이때는 실존했었어 절대 알려져선 안 되는 일이야 무당 수사라는 거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고 바로 내가! 그 정보를 누출한 걸세 코나카에게 말입니까? 한순간 돈에 낚이고 말았지 반심한 이야기일세 내가 떠벌린 것 때문에 경찰은 역사적인 굴욕을 당했다네 그들은 정보를 누출한 인간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지 그러한 코나카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야 이번에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서 말일세 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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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무 뜯기 코나카는 이 나라의 사법부를 자율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네 그래도 그 자와 싸우겠다고 한다며 지루양의 사무소를 잘 조사해보게나 그녀는 코나카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 어쩌면 무언가 기록을 남겼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코나카가 살해를 한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들어볼건 들어봐 그 전에 들었던거잖아 이동해 아야사토 법률사무소로 갑니다 살인사건 있었다는게 믿겨지지 않아 고시카기 선생님은 여기에 실마리가 있을거라고 했어 이거야 두어개가 빠졌어 거기에 코나카가 가져갔겠지 아야사토니까 아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야사토 마이코 읽어볼까 아야사토 집안에 누를 끼쳤다 말씀 후 어머니는 자취를 감췄다 어머니를 상처입힌 인물 나는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아야사토의 영역을 이용하여 죽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당수사 그리고 드디어 두 남자의 이름에 도달했다 어머니의 정보를 거액에 판 호시카게 소라 노스케 변호사 그리고 그 정보를 매스컴에 팔아넘긴 남자 협박을 밥줄로 삼고 있는 기생충 같은 그 남자의 이름은 이 다음 부분이 깡그리 사라져있다 시로시 호시카게 선생님이 한 짓을 알고 있었군 코나카 가져갔겠죠 어머니 아야사토 마이코 마이코가 석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행 자행에서 중요한 항목은 없는데 그래도 읽어봐 자..자살이로군 정치관은 경찰관은 자살기사만 모아져있어 자살..당한거야 코나카가 엮여있어 그래가지고 죽였어 코나카가 모두 코나카의 협박으로 이 신문기사는 유용하겠어 좋아 비참한 내용을 선택해서 스크랩 다행 코나카다 어? 코부분이 통째로 없어져있어 코가 없어 마이코, 마이코와 코나카 코로 연결돼있어 코베어 갔어 아 이쪽에 알죠, 걔한테 가야죠 유치장으로 가서 말을 해야죠, 그쵸? 치, 치이로가 눈 감으니까 코베어 갔어 치오치쿠 우메오는 취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더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겠군 걔 어떻게 보지? 호시카게로 가서 말하자 제시 당신도 죽을 수도 있다구요 역시 치이로야, 코나카를 조사하고 있었군 그 자에게 이걸 제시해서 다그쳐보면 어떠겠나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되는데 그건 증거를 안 꺼냈네 이, 이 아저씨는 이름이 있고 코나카는 이름이 없어서 덮어 쓸 수가 있다는걸 희생 반도 호텔 six 샤오씨로 물소리가 들려 대박 터져라 플루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청소하고 있어 알아낼게 없는데? 이동해 갈대가 코나 컬쳐 보여줘 헤이! 자네도 끈질기구먼 미스터 변호사 내는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구 돈 바드 미 내 쥐 얼씽거리지마 불행한 엑시던트가 자네에겐 해프닝이네 이 뜻을 알겠지? 재씨 코나카시 이걸 보시죠 정치가가 자살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그는 정부의 비밀자금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특정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지? 이 기사는 지이로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했어요 미스 지이로의 파일로 정리해두었죠 그리고 그 기사 대부분이 코나카라고 써있었습니다 코나카시? 당신이 이 정치가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당신의 협박에 괴로워하고 있어 지로씨가 모은 자살기사에는 모두 당신이 관여하고 있어 협박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야 그런 거겠죠? 엄청난 누명이로구만 옳거니 나로어도 자네가 지금 해야할 일이 뭘까 내를 조사하는 일인가 근데 이거 이 아저씨 이렇게 모은 자료를 그냥 언론에 풀면은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개가 천선하고 이거 다 풀면 되잖아 살해한 범인을 찾는 거 그렇지? 비서실입니다 미스턴 나로도가 돌아간다는군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배웅할 사람을 잠깐 코나카시 당신 말은 틀려 지금 내가 해야할 일은 당신을 잡아넣는 일이야 치이루씨는 당신을 조사하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은 우메오를 이용해서 치이루에 전화를 도착했었지 그리고 살인사건 일어났고 당신에 관한 자료가 사라졌어 그럼 범인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지 당신이야 삐 내 비서실입니다 배웅한 사람은 노 땡큐야 대신 이 전화를 검찰청장에게 연결해 주게 뭐..뭔가 코나카 이른 시간에 전화하면 곤란해 헬로우 검찰청장님 내 말이야 생각이 좀 바뀌었어 내일 증언하겠어 뭐..무슨 증언 말인가 아야사토 치료의 사건 말이야 내는 목격했으니까 증언하려고 그야말로 핫한걸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러나 재판에 나가고 싶지 않다더니 셧업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급히 아무 경찰이나 여기 한 명 보내주게 눈앞에 그 자가 있거든 얼빠진 표정을 짓고서 말이야 당연하잖아 범인이야 범인 내가 봤던 범인 말이야 뭐..뭐라고? 코나카 자네는 또 무언가 검찰청장 자네는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닐텐데 아무튼 어서 경찰을 풀리지 않아 말했잖아 나로호도 자네 시덥지 않은 변호사라고 미스치히로도 그랬었지 근데 왜 직접 죽여? 이렇게 힘 센데? 미스치히로 살인범으로 말이야 그리고 자네에겐 괜찮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을걸세 절대로 내년 이 지역 변호사협회에도 친구가 있거든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엄청난 변호를 프레젠트 해주지 이토노 고영사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앗! 당신은 아마도 야빨이었습니까? 나로호도 야빨이는 살인범이지 살인범을 넘겨주겠네 뭐 뭐라굽쇼? 고 위대힘 가라는 얘기야 데리고 9월 8일 오후 3시 37분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다 드디어 내일은 내 재판이 있을 날이야 나를 함정에 빠뜨릴 생각이야 당연히 검찰 측도 한통속이야 밑주르기도 국선변호사가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한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님! 니가 변호해 이번엔 니가 변호해 자 선배님이라고 불러야되나? 하하하하 선배님 왜 변호사님이 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마요에게 이야기했어 그럴 수가 그 남자 어머니를 언니를 그리고 변호사님까지 용서할 수 없어요 변호사님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염력으로 죽여줘 변호사님 변호를 부탁하겠네 아야사토에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변호를 하네? 잠깐 기다려 그냥 농담한거야 마음만으로 충분해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그 남자에게 한방 먹여줘야죠 법정으로 와주겠어? 염력으로 죽여줘 근거리는 죽일 수 있지?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변화 없이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재판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시행된 서심 재판 기간은 길어도 3일 대개는 단 하루로 마무리된다 물론 유죄 판결로 끝난다 설마 나 자신이 비고석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 내일은 진범이 목격 증인으로서 재판에 나온다 나인가 그 녀석인가 마지막 승부야 계속 전자파 차단 반지 껴서 못죽인대 염력으로 전자파 차단 반지 껴서 못죽인대 염력으로 지금 그리고 상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닫았어 에스퍼 타입의 마요이가 격투 타입의 코나카 떡 바르죠? 9월 9일 오전 9시 52분 날이 좋네 구의 의지를 이어받은 마요이가 딱 들어왔을 때 구가 몇개야 세개네 3구 드디어 시작이네요 오늘로 이 사건은 끝날거야 변호사님 봐요 이런 류의 특징 공권력에 굴하지 않아 이런 천재 오만한 녀석 오만한 녀석은 오히려 공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프라이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결정적으로 사건의 진면목을 파헤치는데 도움을 줄거야 이게 원래 전형적인 시나리오죠 어제 경찰청장에게 불려갔다 오늘의 증인 고나카시가 하는 말은 절대적이라고 하더군 자네가 그 증언에 대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장은 반드시 들어줄거라고 하더군 대머리 할아버지 어떻게 내가 유죄라는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로군 나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남자야 어째서 그러는건가요? 당신은 그런식으로 죄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죄가 없다 그런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지 참과 거짓은 구별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일단 집어넣는게 좋은거야 그것이 나의 룰이야 죄인? 거짓말인지 잔말인지 모르니까 일단 유죄로 만들고 생각해 리신 Q 맞췄지? 날라가고 생각해 한번 잡아왔어? 유죄로 만들고 생각해 아는 사이예요 이 사람? 아는 사이예요 이 사람? 따로어도 유이치 봐주진 않겠어 변, 변호사님 슬슬 시간이 됐군 변호사님을 변호할 변호사님이 아직 변호는 내가 스스로 할거야 에잇? 자 가자 내 스스로 변호할거야 안그러면 저 뚱뚱이 아저씨한테 맡겨야 되는데 내가 더 난거 같애 이제부터 나루오도 류이치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저 여자는 왜 있는거야? 변호식 준비되었습니다 옹찰없는 옹찰팀 나루오도가 변호해야 되는데 나루오도 없는 나루오도팀 변호는 제 스스로 하겠습니다 변호사 없는 변호팀 사건의 흐름은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피고인의 범행을 본 증인의 증언을 듣고자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서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그럴 기색이 전혀 없어 어떻게 할까? 허수거란걸 알지만 발언해볼까? 발언해봐 뭐 껀덕이 같겠지 이 증인은 왜 아야사토 마요이의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컷 미안하게 됐군 고나카시는 매우 바쁜분이다 그리고 그때는 쇼치쿠우메오의 직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미안하군 역시 미츠르기검사 당당한 모습이군요 1점 드리겠습니다 자 1대0 저 녀석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났어 그럼 고나카 마사루 씨를 입장시키도록 하시오 안녕하세요 마사루입니다 예스 아이엠 반짝반짝 이름을 말하도록 오오 쏘리 아메리카 생활을 좀 오래 했더니 좀 소 슬로우 리멀 이름을 말해 좋은 컴비로 나는 고나카 마사루 마사루 고나카 지식회사 고나컬처의 사장 아니 브라이지던트다 피해자 아야사토 치료를 알고 있나 네버 기브옥 모르겠는데 증인은 사건이 있던 밤에 반도 호텔에 있었나 예스 거기서 사건을 목격했다는 거로구만 어헝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럼 고나카씨 증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줄타기 고개같은 재판을 하게될 헛헛헛 자 반짝반짝 블링블링 각오는 되어 있나 미스터 변호사 변호사님 힘내세요 자 네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9시 정각쯤에 일이었어 내는 창가에서 서류를 리딩 읽고 있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창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거야 내는 그 소리에 놀라서 건너편 빌딩을 본거지 그랬더니 삐죽삐죽 헤어인 남자가 롱헤어 레이디를 공격하더군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자네야 미스터 변호사 내는 오메요 양을 불렀어 그녀도 정말이지 놀래더군 피해자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자네는 계속 쫓아갔어 자스피트! 그리고는 디엔드였어 흠 흠 그 목격이 틀림이 없다면 피고의 유죄는 결정적이로군요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피고인 아 아냐아냐아냐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아 예 넘어갔어 할아버지 넘어갔어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추궁으로 해야겠다 추궁 너 없었잖아 맞은편에 있는 예쓰! 호텔 창문은 그거 밖에 없거든 거기서 서류를 읽었다는 겁니까? 어 나같이 오염됐네 비즈니스 호텔은 비즈니스를 하는 장수지 있지 않애 자씨 이거 휴대폰 아이 그 이게 아닌데 통화 감사합니다 녹음되어 있다 읽고 있었어 창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거야 계속 쫓아갔지 디엔드였어 여기서 어 잘못봤어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여 시야가 근데 근데 여기서 이거 첼시 이거 아냐 구도 어디가 말이죠 아님 말고 아니 9시에 있는게 이상해 근데 이거 어떻게 그 딴지러워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추공하다를 해야 되나 여기 9시가 나왔을때야 되나 왜냐면 나는 항상 완벽하고 퍼펙트하기 때문이야 의심이 의심이 많은 남자로군 어 미서 미서가 영어로 뭐였지 하여튼 우메요양이 9시에 룸 서비스를 부탁했어 그게 도착했을때 도착했을때 쯤에 일이니까 틀림없어 더 추공해 분명히 커피를 가져온 호텔 보이는 오메요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어요 어헝 그건 말이군 오메요양은 방 밖에서 커피를 받았기 때문이야 당연히 못 봤겠지 내는 방 안에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 증인은 뭐라고 있었지 내는 창가에서 서류를 리딩하고 있었어 근데 건너편에 본거는 우메요였잖아 그죠? 축구호사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렇지 내는 말이야 남을 여보는 취미는 없거든 아이고 이 자식 다 추공해 다 추공해 예스 아 이거 했잖아 그죠? 예스 다 추공해 예스 이것도 추공해 삐죽삐죽해요? 후원 감사합니다 네 네 내는 우메요양을 불렀지 추공해 다 추공해 다 추공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TV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있더군 사실은 그녀가 도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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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 상관없어 대답해 주지 그건 미소가 멋대로 한 짓이야 정치인 같은 대사를 늘어놓는군요 나는 프레지던트니깐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 그래서 피해자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도망갔지만 자는 계속 쫓아갔어 디엔디였어 추공해 핏이 아니고 힛 아닌가요? 눈세스 중요한거 필링이야 돌파구를 찾아야 돼 증거 증거를 보여줘야 돼 그쵸 자 추공은 대충 다 했거든 아니야 안한 부분이 있어 안한 추공이 있어 이거 안했어 이거 안했어 우메오 양을 불렀어 우메오 양을 불렀어 아 이거 했는데 다 추공해 요거 자세히 떠올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언더스탄 언더스탄 알겠네 피해자는 자네 공격을 받고 그래 왼쪽으로 도망쳤어 공격을 받고 왼쪽으로 도망치고 그녀 그녀를 쫓아가서 흉기로 내려치었어 틀림없나? 블링블링 블링블링 내는 항상 완벽하고 퍼펙트하니까 틀림없지 에 그럼 증언을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향해 피해자가 도망쳤어 자넨 그녀를 계속 쫓아갔어 그럼 그녀를 잃게 되겠지 자 이걸 봅니다 왼쪽을 향해 피해자가 도망쳤어 왼쪽을 향해 피해자가 도망쳤어 오른쪽으로 도망쳤다고 했어 우메요의 증언서 엇갈려 제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나카시 스스로 무덤을 파셨군요 뭐 무슨 스토리지 당신은 왼쪽으로 도망쳤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건 우메요씨의 증언과 모순됩니다 그녀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도망갔다고 증언했어요 어헝 아마 그녀가 잘못본게 아닐까 과연 그럴까요 평면도를 봐주십시오 범인은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쯤에 있었죠 당신이 말한대로 피해자가 왼쪽으로 도망갔더라면 그쪽은 출구인 문과는 반대방향이 됩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못할 방향으로 도망간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이게 상황이 그럼 피하려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이건 좀 사실 억지 같은데 이.. 이상하군 분명 왼쪽으로 도망치는 걸 맞단 말이야 내는 변호사님 얼굴을 보아하니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 피해자가 왼쪽으로 도망치는 걸 실제로 목격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목격한 거지 반대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도망가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왼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죠? 반대편에서 본거야 쇼치크 우메오씨는 오른쪽이라고 코나카시는 왼쪽이라고 합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나카에 증언이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자신을 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핫!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야 모순이 해결되지 않잖아 두 개의 증언이 모순되지 않는 정답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코나카시가 사건을 목격한 장소는 호텔이 아니라는 겁니다 잡아 잡아 도용해! 그게 무슨 말이야 증언이 사건을 목격한 장소가 호텔이 아니었다라고 그럼 어디라는 거냐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입니다 물론 뭔 개소리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지점입니다 코나카가 있던 지점을 가르치자 쓱 자 여기 가르치겠습니다 그건 여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피해자가 문을 향해서 이렇게 도망쳤을 때 이 지점에서 보면 왼쪽으로 도망간 것처럼 보이겠죠? 그쯤 해두지 그래 그 지점은 범인이 서있던 지점 아닌가 정숙하시오! 재판의 질서를 흐트러지는 자는 퇴장을 시키겄습니다 자 나부터 퇴장하겠습니다 나루오도씨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네이놈 범인은 아니 변호인의 추리는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군요 상당히 억지스러운 느낌이 재미있게 해주는군 미스터 변호사 뭐야 웃고 있잖아 리멤벌 리멤벌 방금 헛소리 때문에 기억이 나서 조금 오해를 쌓을만한 말을 해버린 것 같군 미스터 재판장 다시 한번 증언을 하도록 해주게 알겠습니다 백번이고 하십시오 오늘은 나 퇴근 안해 오메이오 양의 증언이 많은 말이야 물론 내 증언도 맞지 자네가 레이드를 공격했을 때 그녀는 우선 왼쪽으로 도망쳤다가 그리고 한껏 흰껏 그녀를 내리쳤고 이것이 내가 본 부분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도망간거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야 이게 우메이오 양이 뭔 부분이야 어떤가 자네는 두번 내리친거야 기억이 났나 미스터 변호사 으아 맞어 그렇다면 말이 돼 이대로 재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신문은 그녀가 자 자네가 레이드를 공격했을 때 그녀는 왼쪽으로 도망쳤어 힘껏 내리쳤어 내리쳤는데 여기서 온골참이 터지면서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오른쪽으로 도망친 것 두개 다 맞는 말이라는거 자 이걸 한번 봐봐 여기서 막고 이쪽으로 간다 슥 이게 된다고 한 대 한 대만 맞았다는 얘기가 없네 이게 왜 부서져 있을까 이걸 제시해봐 그냥 그냥 수상스러워서 명백히 상합니다 주감이지만 내게는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는군요 변호인에게 배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냥 제시해봤어 아님 말고 일단 추궁을 해 추궁을 해서 대충 끄집어내 우선이란게 무슨 뜻이죠? 우선이라는건 다음 이전을 말하는거지 뭐 침착하게 말 잘 들어봐 미스터 변호사 암튼 그녀는 왼쪽으로 도망쳤어 그리고 에 힘껏 그녀를 내리쳤어 여기까지가 내가 본 부분이요 이슴 변호인 증언 방해는 그만둬 주실까 에 그만둬 주실 수입니까 그만해 이것도 추궁이야 다 추궁이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어 이것도 추궁이야 자네일이란건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그건 자네였다니까 그러네 변호인 자네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증거를 보이시지 계속해도 될까 이것도 추궁이야 이것도 추궁이야 데츠 라잇 빠르그그야 애니웨이 어쨌든 두 번을 내리친거야 말이 돼? 한 번 내리쳤다고 했는데 당신은 두 번 보고 모두 보고 있었다는거야? 물론 첫 번 처음부터 그리 증언하지 않았던건 쏘리 쏘리 마이 미스텍 미안허이 저자가 웃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뿐이야 두 번 때렸다는게 다 의심스러워 그죠? 재시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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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아-씨 난 여기서인줄 알고 이걸 봤는데 없어가지고 이C 빌어먹을 재시 두번 때릴 수 있는건 둠해머 밖에 없습니다 단 한번 때릴 수 밖에 없겠죠 어떻게 두번 때린걸 봤죠 뭔가 할 말은 없나요 지금이 찬스야 고나카시 당신은 완벽하고 퍼펙트하지 않았나요 그 브라이즈는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네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은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이 시점에서 10분간 휴식을 신청하고자 한다 에이 맞아 그게 맞아 아니요 빨리 끝내요 판사님은 항상 칼태를 원하셨죠 근데 왜 갑자기 왜 이러시는거죠 바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감사합니다 내 몸뚱아리에 질풍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어떻게 무기를 한번도 치냔 말이에요 방청객이 내 편이 됐어 이제 더이상 도망칠 수 없어 알겠습니까 코나카시 제발 마지막이야 이겨줘 예 예스 다시 하세요 그 뭐야 그 넘어지는 소리에 나는 맞이편 창문을 봤는데 다음 순간 미스 치이로는 왼쪽으로 도망치더라고 범인 자네는 공격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피했어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문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걸 자네는 거기서 한방 탁 하고 내리친거야 맞지 라잇 신문하십쇼 미 미스터 재판장 네 갑자기 배가 아픈데 말이여 안돼요 여기 게이밍 게이밍 변기 가져와 주십쇼 증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게이밍 요강 호강 감사합니다 이제 곧 끝나가니까요 뭐죠? 뭐가 넘어지는 소리? 어 어 어 어 그거 유리로 된 전기 스탠드지 현장에 쓰러졌던 거구만 변호사님 왠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 시야 각이 안 보일텐데 호나카시 뭐 뭐지? 당신은 유리로 된 전기 스탠드를 봤다는 겁니까? 그렇다네 그럼 그 부분을 다시 증언해 주십쇼 쏘 그럼 코나카시 증언을 정정해 주십쇼 오케이 창문 너머로 보니 전기 스탠드가 넘어져 있더군 자 제시합니다 각도 전기 스탠드 이게 안 보이죠? 제시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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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거품 증인의 모순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품과 지금 증언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관계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발언을 해주세요 자네는 공격했지만 그녀는 그걸 피했어 왼쪽 죽음에서 처음 듣는 얘기로군요 방금 전에 스탠드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느.. 누군가 말해 주었소? 아니야 Just a moment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머릿속에 엉망진창이야 이승 그만 괴롭히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려고 변호사 하는건데? 추궁하려고 하는건데? 추궁해서 그것도 미스치루? 코너카시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노노노노노야 물론 알턱이 없지 증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도 이상하지 않다 변호인 증인을 다그치지 말기만 하네 범인 자네는 공격했지만 그녀는 그걸 피했어 좀 전에는 거기서 피해자가 맞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차.. 착각한거야 넌 마인드 신경쓰지 말길 바라네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문쪽으로 도망가려 했을지 당신은 어떻게 했죠? 물론 당황해서 그녀를 쫓아가지 아 노 내가 아니라 범인이 그랬다는거지 증인 당황할 것도 없네 심취한거야 변호인의 허풍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까 말이야 세.. 땡큐 미스터 검사 자네는 거기서 한방 탁 하고 내려친거야 탁 하고 말입니까? 처음 증언보다 상당히 점잖은 표현이 되었군요 나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말이야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끝이야 여기서 재시를 해야 되요 뭔가 아 이걸 재시해야겠다 서싱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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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도망가 이거 이거 아닌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로 제시해 왜냐? 왜..왠..왠건줄 알아요? 그냥 한번도 안썼어 괜히 증거품 있을리가 없어 제시해 이 증거품 지금 증언의 모순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계없나요? 근데 왜 있죠? 왜 줬죠? 저한테 왜 준거에요? 한칸밖에 안 남았네? 왼쪽으로 도망갔어 그러다가 피했어 문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어 이건데 스탠드가 쓰러진걸 어떻게 본단 말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보냐고 제시해 제시해 불가능합니다 어? 나 아까 했었는데 왜 안됐어? 아까 했는데 안됐었잖아 아 다른 대사에서였어요? 그렇게 섬세한 게임이야? 불가능합니다 뭐 뭐 샤구 이걸 봐주십시오 그건 현장의 벽면도입니까 끄덕 밖에서 창문을 통해 사무소를 들여다보며 시야에 들어오는 영역은 즉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스탠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코나카씨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 제결 당신이 만약에 반도 호텔에 있었더라면 넘어지기 전에 스탠드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쓰러진 후에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산산조각난 파편을 보아도 그게 스탠디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 스탠드를 보았을까요 안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장소는 아야사토 범률사무소 뿐이죠 당신은 범인이 있었던 순간 살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 그만해 아니야 나루어도 당신이 범인이야 그만하자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곤아카시 괜찮아요 아잉우행옹님 1년 구독 감사드립니다 곤아카시 당신이 저지른 거죠? 미.. 미스.. 미스터 재판장 내가 내가 미스티로를 미스티로를 있어 거기까지다 나루호도 류이치 뭐? 이 녀석을 잊고 있었어 코나카시 고개를 들어주세요 당신 아직 범인이 아닙니다 이제 슬슬 미련없이 죄를 인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왓 당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란 거다 그러니까 도청을 말이야 도.. 도청이라니 아 아 맞아 그게 있었지 그래 맞아 도청을 했어 맞아 여러분 여러분 코나카시는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인 대신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나카시는 코나컬처의 사장이야 그의 비서는 쇼치쿠 우메오에게 명령하여 도청을 했던 것이야 문제는 누가 언제 도청기를 아야사토 사무소에 설치했냐는 거야 서.. 설마 코나카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당신이 사무소에 침입했다 틀림없겠지 그리고 나루호도가 살인하는 걸 본 거야 뒤에서 예스 그거야 바로 맞췄낸 미스트 검사 내는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에 갔었어 그때 그 전기 스탠드를 본 거야 하지만 살인은 나루호도 저 사람이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치룩이 검사 알겠나 나루호도 리위치의 주장은 이렇다 코나카시는 살인 현장에 유리 스탠드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가 그 스탠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순간밖에 없었다 따라서 코나카시가 범인이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코나카시는 현장에 갔고 거기서 불법행위를 했지만 그 사건에서 벌어지고 몸은 호텔에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깨진 게 스탠드인 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때 유리 스탠드를 봤다면 그때 유리 스탠드를 봤다면 깨진 게 유리 스탠드라는 걸 유추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코나카시 그때 일을 증언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은 늦게 끝나도 좋아 천천히 하십시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나와 9월 초였으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야 나는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에 침입했지 물론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 말이야 나는 확실히 봤어 유리로 된 전기 스탠드로 흠.. 치당하신 말씀입니다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스탠드라고 알았던 건 전에 그걸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후원 감사합니다 예스 아이 노 바로 그렇소 이랜.. 어떻게 공격하면 좋지? 그건 아마 9월 초였소 추궁해 그 증거는 어디있나요? 시오치쿠메오는 전화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건 도청기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설치되었다는 증거야 아이애사토 사무소에 갔었다 이것은 죽음 정말로 당신이 지문했습니까? 아니면 우메오 씨가 아이애사토 사무소에 갔었다 아이애사토 사무소에 갔었다 그곳엔 알수없는 오래된 지문이 있었지 그곳엔 알수없는 오래된 지문이 있었지 아마도 코나카시의 지문이겠지 틀림없이 이미 지문을 조사해 두었을거야 무엇 때문에 아이애사토 법률사무소에 아 갑자기 저장하고 싶다 후원 감사합니다 어째서 지이로씨의 전화기에 도청기를 설치했습니까 그것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일이야 권학컬처는 하는 일이 탐정업이니까 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가 있다네 내가 확실히 봤어 모든 부품이 유리로 되어서 말이야 너무 예뻐서 인상에 남은거야 전기 스탠드! 라는거지 모두 유리라고 되있대 거기까진가 변호사 수고했다 이제 다 끝났어 변호인 이제 포기하겠습니까 그니까 아 안돼 나루호도곤 이쪽이에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시이로씨 귀신이 됐군요 포기하면 안돼요 나루호도곤 그 마유이가 불러냈어 영매사의 능력으로 내가 증언하겠어요 죽은 사람이니까 내가 확실해요 나루호도곤 당신입니다 저는 어째서 그래 재판에 져서 헛것을 봤었지 청신이 들었나 보군요 으악! 마유이가 예토 전생 시켜줬어요 마유이가 예토 전생 시켜줬어요 헤매기를 따라서 개황신께 개황님께 수련을 받았죠 잘 봐요 나를 나를 봐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시험 합격해 너, 너는 마, 마유이? 아야사토가의 여자는 영력이 강해요 몰랐나요? 당신이 베베를 인정하려고 한 순간 마유이의 힘이 마침내 눈을 뜬 것 같아요 마유이가 영매를 했군요 그래요 나는 마유이 하지만 지금은 치희로예요 알겠어요? 나루호도곤 마유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지금 여기에 있어요 당신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잘 들어요 싫은 말이죠 당신은 이미 이긴 거예요 네? 당신이 가진 증거품 중에 영수증이 있죠? 예 마유이라고 적은 바보 그건 코나카가 적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다는 거죠? 뒷면을 잘 봐요 발행 안 되는 유명 백화점입니다 백만 원 비싸고 제품명 유리 전기 스탠드 아! 오늘 구입한 거야 아니 그 전에 구입한 거야 아니 그 전에 구입한 게 아니고 그 후에 구입한 거야 침투했을 때 이후에 그죠? 그래요 나루호도곤 내가 그 스탠드를 산 건 그 사건 바로 전날이에요 뭐라고요? 아까 코나카는 뭐라고 증언했죠? 에 에 그건 아마도 9월 초였으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지 난 봤어 유리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스탠드 아름다워서 기억이 난다고 슬슬 새판이 다시 시작돼요 가요 무죄를 받기 위해 달려가라고요 떠먹여주네? 뭘 떠먹여줘 내가 추리했는 건데 이제부터 나루호도 류이치의 재판을 제기하겠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 나루호도씨 힘들면 포기해 그냥 인정해 죄를 인정하면 편해져 에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 수건을 던져주세요 재판장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미 코나카씨 신문은 끝났어 남은건 비고인 나루호도 류이치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 뿐이야 흠 흠 재판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흠 자수인가 자수하면 형량을 좀 줄여주겠네 미출의기 검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죽기 싫은데 죽..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죽기 싫은데 죽겠습니다 그럼 코나카시의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다 떠먹여줬어 자 귀신과 에네리기파를 쏘는거야 재씨 이익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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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봐주십시오 비로 쓴 글씨가 마요이 핫 이제와서는 의미가 없죠 문제는 이 글씨 이 영수증 뒷면에 적혀있다는 겁니다 뭐.. 뭐라고? 재판장님? 그 영수증에는 무엇이 적혀있습니까 어디 보자 어 어 아 씨발 어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말일세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걸 어 유리 전기 스탠드 어 발행일은 어 사건 촛날입니다 즉 코나카시 당신이 아야사토법률사무소에 침입한 9월 초순에는 그 스탠드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 스탠드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미스테이크 아 마이 미스테이크 아 괴로워 노 아 아 아 아 아 암튼 마탱이가 갔구만 자 재판장님 여러분께 아무리 강한 정신 강한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된 이상 저를 유죄로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 어 으이씨 썩을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재판은 여기 예 이의가 있다고? 뭐 무슨 이의지 거기까지다 나루오토리지 예 예 다 나왔는데 야 그냥 말꼬투리 잡기 싸움이네 그냥 그쵸 꼬리물기야 이거 그냥 꼬리물기 꼬리 잡기 편의 내 의견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나루오돌 위치가 무죄하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어 공범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같이 가 하루 더 반결을 기다려줬으면 한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허어 설마 시루의 부검 기록처럼 또 뭔가 증거를 그거를 조작할 수 있는가? 그건 안돼 이의를 세게 고나카의 유죄는 명백합니다 더이상 재판을 연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흠 미추린기 검사 어떻습니까 하지만 고나카 씨를 기소하는 건은 우리 검찰 측이다 자네 추리가 맞는지 어떤지는 하루도 조사하고 싶어 흠 난 위험한 걸 느꼈어 세이브 내 본능이 세이브하라고 말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나루오도씨의 이의를 기각합니다 딱! 나루오도 루이치의 재판은 내일까지 연기입니다 안돼 지금에서 결판을 내야 돼 무슨 짓을 할 거라고요 당신이 치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흠 미스터 재판장 나는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건가? 후원 감사합니다 증인 기다리세요 치, 치루씨 나루오도군 이 메모를 읽어주세요 치루씨 이건 끄덕 그것이 법정이니까 재판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나루오도씨 당신도 꽤나 질기시군요 그만 자수해 그만 편해지라고 이제부터 제가 아니 아니구나 이제부터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걸 읽어야 돼 받아라 받아라 나는 치루씨가 준 리스트를 읽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이름들이 적혀있다 이건 청재계의 유명인사들 이름인가 그때 스톱 스톱 그그 그만둬 그만두란 말이야 어 어째서 내놈이 그 리스트를 갖고 있지? 치영인 당신이 여기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리스트가 매스컴에 발표될 겁니다 이제 누가 협박범이지? 이제 누가 코나 걸쳐지? 내가 내가 미스 치료를 그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리쳤소 이성 입니다 재판장님 이재부턴 내가 코나컬처의 코나카야 코나카 치료라고 불러주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더이상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나루오도씨 또 한건 해냈군요 아.. 내 이름만 지워줘 인정할게 내 이름만 지워줘 나루오도 유이치에게 판결을 드리겠습니다 무죄 무죄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럼 오늘은 폐정하겠습니다 판사랑 버전사 한 팀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9월 9일 오후 2시 2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대기실 또 이렇게 축하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니 아야사토 가문에 태어난걸 감사해야겠네요 그니까 거의 그냥 계속 나오나봐 이런식으로 그죠? 거의 그냥 예토전생 당해가지고 계속 나오나봐 후원 감사합니다 죽는게 그러면 이 세계관에서 죽는게 더 편안해 그죠? 자기 필요할때만 저승에 살때가 쏙쏙 나오고 맞아요 고마워요 나루오도군 고마워요 나루오도군 저와 마유 일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일까지 전 평생 전 평생 못 잊을거에요 평생이라 하면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잊어도 되잖아 마유의 영역은 아주 약해요 이쪽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아직 하고싶은 얘기가 있어요 걱정 말아요 또 만날거에요 반드시 소.. 소장님 허허허 저는 이제 소장이 아니에요 나루오도군 오늘밤 9시 사무실에 와줄 수 있나요?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소장님 치희로씨 9월 9일 오후 9시 2분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엄청나게 뿌른 라면이 있어 가면 9시에 먹기로 했잖아 그날 밤일이 다시 떠오르는 거야 어서와요 치희로씨 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어요 그럼 배도 고프고 아니여서 라면 먹으러 가요 맹한 얼굴이 되었어 치희로씨 아까부터 치희로씨만 찾네요 저에요 마유의 저기저기 비슷했나요 저? 치희로씨 본인이었잖아 이건 써먹을만 하네 나루오도군 저 차를 마시고 싶어요 같은 식으로 저기 어째선 니가 여기에 자 이거요 언니가 편지를 줬어요 나루오도군을 잘 부탁할게 라고 무엇을 잘 부탁한다는 거지? 사무소 말이에요 사 무 소 사무소로 삼행시 한 번 지워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무 무지무지 소 소장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딱딱한 격식은 서로 차리지 말자구요 잘 부탁해 나루오도 아 이 이름은 언니에게서 들었으니까 좋은 이름이네 나루오도라니 자 악수 악수하고 이렇게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해피엔딩이에요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에 오래 설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 아이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아이 덕분이기도 하지 나루오도 법률사무소 듣기에 나쁘지 않구만 아 그러면 이거 그냥 물려받는 건가 이 법률사무소 오사무소 오퍼시티 소장님 오퍼시티가 소장님 소장님 너머로 창문이 보여요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가자고 나루오도 어디긴 라면집이지 가까운 곳에 자라는 곳이 있어 여기 떡라면 두개요 끝 디엔드야 아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됐어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네 1편이 몇 개까지 있어요? 에피소드가 5개 에피소드까지 있어요? 오 재밌어 보이는데? 아 여기까 이제부터 진짜 줄이야? 지금까지는 그냥 그냥 거저먹이 준거야? 나 죽을뻔는데? 5편은 DLC인데 불량이 겁나 길어서 다른 거 합친 것만큼 나와 타이틀로 1편 자체가 튜토르긴 한데 맨날 뒤토래 fuck you 호아킴 피준2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5시에 손님이 오시러여서 그러면은 내일 내일 하면은 에피소드 3, 4하고 5편은 또 따로 해야겠네 그쵸 4도 좀 길다고? 요렇게 길어 이렇게 알차게 옛날 게임은 알차게 넣어 너무 그쵸 후원 감사합니다 목이 아파 건강지키미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목캔디 먹어야겠어 알차서 화나 옹골차 너무 불량이 옹골차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래서 썩 꺼지세요 카미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면 오늘 그 좀 될 수 있으면 오늘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뭐? 많이 줘도 지랄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최만고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만고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칙박이 형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건데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형 뱅케이 구공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버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입을 항상 비버처럼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칙박이 형 칙박이 형 칙박이 형 칙박이 형 놀이터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달라 칙박이 형 칙박이 형 칙박이 형 칙박이 형 뭐? 칙박이 형 이 자식들 지들이 나루호도인 줄 알아? 투집을 잡아 F**k you 나루호도하고 코나카 중에 누가 이겼냐고요 나루호도가 이겼어요 코나카 멸망했어요 코나카 어떻게 했냐면 그... 몰락했어요 F**k off guys 호호구구구구님 이겨울고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창시절 침착매 만났으면 나... 침... 하... 입이 아프다 입이 아파 진... 짜루... 찐따였는데 하하하하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2,3은 진짜 존노잼이니까 하지마세요 아 나 근데 원래 1만 하려고 했어 왜냐면은 나는 1,2,3이 이렇게 분량이 많은 줄 몰랐어 원래 요즘에 파는 게임은 딱 지금까지만 해도 끝나 원래 딱 그 정도 분량으로 나와 요즘 게임은 그죠? 걔 아까 코니카 딱 잡으면 끝날 정도로 분량을 팔아 원래 그리고 DLC를 계속 나와 공명전 공명전 언제 하나요? 그 따윤니님 황제공명전 끝나면 제가 연걸전 리메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백현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흠 딱은 연걸전도 해줘 그리고 목요일날 주호민 작가님이 놀러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카페 그 팬아트 구경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같이 하면 재밌을 거 같아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에요 이삼편이 진짜 재밌으니까 해달라고요? 원을 넘어서는 그 후속작이 거의 없어 터미네이터2? 원보다 재밌었어 근데 그게 별로 없어 dkdddldidh님 천원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려면은 누구 더빙하는 사람 있어야 될 거 같아 쭈형 데리고와서 쭈형 보고 다 하라고 해야겠어 더빙을 백두열통 아저씨는 그날 오시면 좋긴 한데 물어볼까? 백두열통 아저씨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 알아들어요 철면수심인 줄 알아 그 백두열통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김풍작가님 김풍작가님 김정은 김씨랑 똑같은 김씨예요 본관이 같아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또 깎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북한이 그 전쟁이 일으키면은 거기로 도망가래요 그 전주 모악산이 그 김정은 가문 그 선산이래 그래서 거기는 폭격 안 떨어지니까 거기로 도망가래 몰라 그거 언제 한 번 했어 모악산 모악산 옆 동네라서 살았대 이마일렌 시리즈도 1보다 2가 재밌지 나 솔직히 2가 더 재밌거든 진짜로 2018이 더 재밌었거든 근데 내가 왜 더 안 내는 줄 알아요? 2018 나 재미없어서 안 내는 거 아니야 2018 나는 전보다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해서 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재밌다고 한 부분하고 대중들의 코드가 맞으면은 좋은데 이게 안 맞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안 내는 게 아니야 마치 우리 엄마가 내 만화 야 이번 거 재밌다라 하면은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 엄마가 재밌다고 하면은 대중들은 재미없었어 왜냐? 50살 60살 먹은 할머니가 재밌다고 하는 코드니까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걸 느낀거지 내가 재밌는 나는 너무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대? 어? 아 그러면 그만해야겠다 이걸 엄마 탓하네? 흠 흠 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fuck you 귀찮아서 안하는 줄? 그 말은 하지마 대응할 말이 없어 할 말 없게 하지마 할 말 없게 하지마 머리 잘랐다고 하면 머리 망한 거임 엄마는 이게 스포츠 머리를 제일 좋아 하하하하 엄마는 맨날 머리 깎으러 간다고 하면은 중학교 때 야 거기 가서 스포츠 머리로 하고 와라고 깔끔하게 그래서 스포츠 머리로 하면은 되게 좋아하고 이쯤에 약간 여기 기장 좀 남기면은 아우 지저분해서 못쓰겠다 스포츠 머리를 그거는 학생부 선생님도 좋아해 스포츠 머리 그리고 왜 스포츠 머리를 좋아하냐면 한번 자르면은 오랫동안 안 잘라도 돼 머리를 빡빡 짧게 밀어가지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저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말릴 수 있는 만큼 말렸어요 황제 따윈이 내가 말렸어 경찰청 사람들 나는 말릴 만큼 말렸어 무친 너구리섬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애매해 지금 손님이 5시쯤에 오기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 나도 이거 좀 끄고 라면 먹은 것도 좀 치우고 여러분들 안녕히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뭐하냐면요 내일은 내일도 재밌는거 합니다 하루하루가 축제에요 뭐냐 내일 뭐하냐 파이형 과자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파이형 과자 몽쉘 뭐 초코파이 오예스 뭐 이런거 많죠 그런것 중에 최강자 고르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역전재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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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